2021년 캐콘 프로투어의 시즌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캐콘 프로투어 2021 오늘 1분입니다. 일본편으로 인사드린 스피릿 제로 바다 케이. 네, 사우라비스고요. 그리고 오늘의 특별 해설. 잉아저씨입니다. 그렇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잉아저씨 샌드백 오셨습니다. 오늘, 어, 오랜만이죠? 네, 아우, 이게 거의 1년 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아무래도 무시기 어려운 분이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네, 아, 네. 게을러가지고. 아니, 뭐, 그, 저희가 안 부른 것도 있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네. 일단, 어, 오늘 토너먼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6강까지 추려지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16강부터 오늘 8강까지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어, 오늘 프라켓 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켓 참조하시고. 스톰쿠보, 카와노, 그리고 토키도, 모모치, 존, 타케우치, 이타바시, 장기, 마고, 타치카와 선수까지. 지금 승자조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뭐, 다 알만한 선수네요. 어우, 지금 대신 표현봐도 너무 흥분이 돼요. 너무 재밌는 매치. 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모르는 선수 찾기가 힘들죠. 네. 저기, 저, 뭐야, 저, 보노랑 저, 후지, 저, 저분들은 잘 모르긴 하는데, 강하니까 그래도 올라왔겠죠. 네. 네. 그리고 다이고, 모케, 그리고 후진캠, 보노, 나운센스, 그리고 미지아와 후도, 크러셔까지. 지금 16강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더티 피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볼륨 조절이 처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소리가 큰 것 같은데, 조금 줄이도록 하겠고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줄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클린 피드를 맞지 못하고 더티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약간 불편하시더라도 그 부분에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뭐, 현지에서는 비셔스와 제임스 체인이 진행을 하고 있네요. 네. 아까 전에 나왔던 선수들 중에 그 후진캠 선수랑 그 보노 선수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각각 주리 플레이어랑 로라 플레이어더라고요. 네. 그리고 프로투어에서는 처음 보는 이름들인데 그만큼 이제 유저 풀이 넓은 일본이다 보니까 요즘에 또,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또 못 보던 일본인들이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이제 유저 풀이 정말 넓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일본에서 이번 토너먼트에만 무려 500명 넘게 참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인원수도 인원수인데 사실 그 안에 그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상당히 강력한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우리가 아는 선수들만이 16강에 진출을 했다라는 전통의 강자들이 역시 강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확실히 오늘 재밌을 것 같고 오늘 캠콘 프로투어 2021년에 또 포문을 여는 그런 일본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오늘 그 격에 맞게 우리 잉 아저씨께서 충분히 좋은 해설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저는. 제가 좀 오랜만에 이 해설을 또 하는 입장인데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한 번 저는 또 심리적으로 또 이렇게 좀 흐름을 보는 사람이라 그런 거 위주로 한 번 해설을 잘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그 이제 샌드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누가 도전해도 자신 있잖아요. 아 뭐 없진 않은데 그래도 그렇죠. 그냥 걸렸다 하면은. 큰일 나죠 그냥. 살아있는 단. 블랙 하고 싶은 순위 1순위라고 막. 그 저도 사실은 이제 단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안 한 게. 제가 그 단 같은 경우에는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구성 루프컴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또 한 번 실전에서 하다 보면 너무 그 뽕 맛이 있어가지고. 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반에는. 확실히 테크니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오투잼 국가대표 납게. 여기서 또 리듬게임으로. 상당한 피지컬로 또 소화를 해내시더라고요. 버튼 누르는 것도 일가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맞춰서 하는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더 잘 된 게 아닌가. 그게 가드했을 때랑 히트했을 때 좀 기본기 캔슬하는 게 달라가지고. 네 약간 달라요. 좀 어렵죠. 아니 근데 좀 하다 보면 그냥 되던데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트레이닝에서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은. 다 이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 진짜 큰일 나요. 이러다가.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의 재능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고요. 오늘 일본 토너먼트입니다. 캡콘 프로투어 2021. 굉장히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프로투어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네. 백신 접종은 뭐 그 나라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올해까지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고. 네. 근데 이제 캡콘 프로투어가 또 생각을 많이 한 게. 작년에 약간 그 지역을 뭉뚱그려서 좀 진행을 했다면. 네. 이번에는 지역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서. 세세하게. 맞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기회가 더 좀 많이 있어진 거죠. 본인한테도 기회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열심히 한다면은 저에게도 조금 이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해 보곤 있습니다. 네. 기대만 할 건가요? 열심히 하죠. 이게 상금이 생각보다 쎄더라고요. 네. 총 상금이 5,000불이라서. 네. 1위부터 4위까지 상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면은 아마 통상 이제 이런 더블 엘리미네이션 토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 이상 1등이 상금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슷한 수준으로 상금이 책정돼 있지 않나 싶고요. 지금 이제 선수들의 각오. 아 카워너 선수가 나오네요. 정말 조금 랭메에서 만나기 좀 짜증나는 스타일. 콜리라고 있어요. 요즘에 랭메에서는 또 에드하드거든요. 아 상당히 약간 좀 저랑 좀 비슷한 과예요. 어떤 부분이? 약간 좀 그 뭔가 상대방. 외모가? 아니 아니요. 상대방 플레이 스타일이 그 뭐냐 상대방을 이렇게 찍어 누르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일이 묻어 있어요. 일부러 안 질러 되는 걸 일부러 지른다거나 그런 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게로 하여금 약간 나의 강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짜증을 유발할 수 있는 플레이를. 알겠습니다. 스톰크 오브입니다. 이 친구는 요즘 어떤 캐릭을 아비게일 하겠죠? 그렇죠. 또 이제 본문에도 아비게일이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아비게일을 메인으로 사용하고는 있는데 예전에 뭐 알렉스라던가 최근에 단도 그렇고 캐릭터는 이것저것 많이 만지는 선수긴 해요. 그렇죠. 근데 대회에서는 거의 아비게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카워너 선수가 전에 이제 혼다를 좀 싫어하는가 봐요. 혼다 언급을 조금 했었는데 카워너 선수가 방금 그 가구에다가 본인이 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싫어하는 게 이제 대처가 좀 어려워서 자기가 한번 해보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혼다가 그 이제 프로게이머들 티어에서 좀 낮아요. 아 그런가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또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백열장이 정말 은근히 고통스러운 그런 기술이라 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점프도 한프로 못하고 필드존으로 해야 되는데 은근히 또 혼다 기본기가 판정이 좀 괜찮아요. 아하 그런 부분이 있죠. 대신에 이제 싸가트 고르면은 상당히 쉽게 요리가 가능하지 않던가요? 싸가트에게는 혼다를 고르면 안 되죠. 그렇죠? 악치기도 좀 힘들고. 맞아요. 타이밍 자체를 못 잡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매치를 펼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뭔가요? CBT 2021 오피셜송이 나왔네요. 아 그거군요. 더 넥스트 도어. 예전 그거 아니죠? 네. 포떼. 바로 갑니다. 캠코버 투어 2021. 오늘 일본편 첫 번째 경기. 스톰코버와 카와노의 경기입니다. 막수와 함성과 함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멈 노이즈! 카와노, 콜린이고요. 일단은 콜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비게일의 안자 중손이라던가 약손 같은 경우를 이제 강손으로 퍼니쉬를 할 거리를 또 재고 있을 거예요. 네. 대공 너무 완벽하고. 스톰코버. 안자강손 대공이 치기 까다로운데 플레이어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요새 다 쓰더라고요. 안자강손 대공이 느려 보이는데 빨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바로바로 치거든요. 아비게일 선수들은. 그렇죠. 요새 뭐 약손 대공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했다가는 이제 초죽음을 당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리턴이 큰 안자강손이다 보니까 크로시 카운터 나면 위험하기도 하고 상당히 좋은 기본기입니다. 자 카우노는 지금 거리를 재면서 퍼니쉬를 이제 주입을 노리고 있는데 안 걸려주죠. 스톰코버 선수가. 거리를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자중손을 이제 받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쉽게 오지 않는 거예요. 저 계속 안 가고. 아 이번에 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일지. 자 카우노 대시대시. 중손을 좀 찔러 보는데. 네 여기까지는 가득해야죠. 질 거고요. 중강. 아비게일이 좀 고통스러운 순간인데 잘 빠져나온 것 같아요. 아 이게 매직이. 야 이게 통하네요. 약발, 약손 그리고 EX 아비게일 펀치로 밀어내고 있는 스톰코버입니다. 또 아비게일한테 다운이 되면은 커맨드 잡기 때문에 이게 참. 아니요. 아 부시프트. 아 그냥 10초 남았어요. 이거 콜린이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나오죠 이렇게 되면. 너무 어려운 상황. 아 이건 길을 모으네요. 아 게이지. 게이지 모으겠다. 다 모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CA 모으면서 카우노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는 내중니다. 첫 경기부터 본인들의 색깔이 아주 잘 나와있는 그런 경기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1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스톰코버 선수의 점프 공격이. 아 역시 색깔이 훈이 묻어납니다. 뭐하는 거죠? 약발 주입? 재밌는 경기 하겠다. 아 이거 점프하다가 맞았죠. 아비게일들이 보통 이제 역가드로 넘어간 점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저렇게 깔아두면은 걸린 경우가 많아요. 아 이러면 스턴까지. 약간의 욕심이 아니었나. 점프 강발. 카우노 선수가 잘 보고 대처한 것도 있어요. 거리가 아주 미묘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진 피가 동률입니다. 아비게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와! 동률이에요. 거의 아직. 시프트 대처였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여기서 걸리면서 많이 좀 또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 만들어지죠 이거. 스톰니. 아요. 끝나진 않는데. 마무리 절대 안 되죠. 리셋은 안 하고. 데미지 보세요. 야 이게. 중요합니다. 아! 마무리입니다. 이거 이도저도 못하죠. 역시. 아비게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정말 화끈하게 진행한 선수예요. 딱. 상대방이 이도저도 못한다는 상황을 딱 인식하고. 바로 과감하게. 어차피 자기는 커잡을 실패해도 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는 건데 그게 잘 통한 거죠. 첫 번째 세트. 스톰쿠버까지 갑니다. 거기다가 콜린이 구석 압박에 대처하기 어려운 캐릭터다 보니까. 좀 저런 상황에서 허무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저기가 없으면 정말 힘들죠. 대공 잘 쳤고. 일단 카와노 선수가 지금 이 스톰쿠버 선수를 당해내기가. 상당히 좀 버거워 보이긴 하네요 지금. 경기 내용 전반적으로. 지금 방금도 스톰쿠버 선수가 커맨드 잡기를 했는데 세게 때리지를 못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카와노 선수 입장에서는 커맨드 잡기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넘어졌을 때 상황이 또 고통스러워진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커맨드 잡기 캐릭터 상대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백점프를 뛰면 안 돼요. 이거 기본기로 너무 많이 갉아먹었는데요. 근데 이게 또 트리거를 키면은 아비게일이 공격할 기회들이 꽤 만들어져서. 그렇죠. 여기에서 끝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왜냐면은 아비게일 트리거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도 않아요. 아직 갈 길이 좀 있어요. 아직 마무리 아니고. 이거 스탄 시키면서 이번에는 카와노 선수가 가져갑니다. 잡기로 마무리. 확실한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트리거 키기 전에 끝내는 판단. 아주 좋았습니다. 카와노 선수가 힘을 좀 내네요. 중손. 중발. 아 이거. 아우. 카와린의 comfort range. 실수가 서로 연발 되면서. 강손. 원래 히트 확인이 좀 어려운 기술들이긴 합니다. 중손. 다시 한 번 강손 내밀고 있는 스톰 크로버. 아. 조금 조금씩. 압박을 가야 되는데. V 스킬 잘 들어갔고. 대공 좋아요. 헤일 스톰 일단 깔아놓고. 조금 기다려주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콜린 입장에서 아비게일 점프가 많이 이동. 어휴 실수. 아 서로 지금 실수가 많습니다. 세게 때리려다가 좀 못 때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네요. 맞습니다. 네. 오. 중발 강손. 근데 잘 밀어내네요 스톰 크로버 선수가. 이러면 나중에 아비게일 선수한테 무조건 기회가 한 번은 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방금도 엄청난 피지컬이. 앉아 중손 보고 바로. 이거 들어가요. 이거 또 트리거까지. 아 여기서 또. 아. 베이에이리어 썬라이즈 많았습. 난리 났습니다 이거. 욕심이 좀 지나치지 않았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마지막까지 커맨드 잡기. 야 비볐어요 또 카아노 선수가. 그 상황에서 일어나면서. 살려줘. 네. 이렇게 되면 스톰 크로버 선수도 약간 꼬이죠. 저기서 비볐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스톰 크로버와 카아노 선수는 세트 스코어 1대1 동류를 만들어주고요. 서로의 승부수를 카아노 선수는 이제 기상하자마자 비비기로 걸었고. 스톰 크로버 선수는 이제 커맨드 잡기로 걸었는데. 카아노 선수가 여기서 수를 이겼기 때문에. 심리가 또 약간 좀 꼬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스톰 크로버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기상할 때. 앉아 뭐 약발이라던가 뭐 준손이라던가 계속 깔아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있게 썼을텐데. 이게 이렇게 되네요. 같이 맞고. 파라벨럼 밀어내고 있는 카아노. 자 계속적으로 중선으로 주입을 넣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근데 중선 주입이 짧기 때문에. 좀 카아노 선수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중선 중선 V 스킬로 밀어내고 있는 카아노. V 스킬 대공이 너무 좋네요. 아무래도 아비게일 점프가 좀 느리고. 그런 상황에서 V 스킬이 좀 잘 통하는 것 같고요. 카아노 두 번. 이렇게 되면 또 아비게일이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제 스턴치도 지금 브리즈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V 스킬 대공이 아비게일한테 굉장히 괴롭긴 하네요. 그렇죠. 와 이거 마무리에요. EX 파라벨럼 마무리. 가와노 선수가 지금 거의 조금.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심리를 스톰쿠버 선수가 다 읽히는 바람에. 너무 세게 맞았죠. 아 대공 잘 쳤고요. 아 네가 자네 하네요. 이거는 게이지를 들고 있어봤자. 어차피 본인 손해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아주 화끈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 스톰쿠버입니다.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50% 깎아준 다음에 본인의 이제 싸우면서 기를 채우겠다. 아 이에스 파라벨럼으로 위퍼니쉬처럼 들어왔어요. 대쉬에서 역가드. 정의 헷갈렸고. 잡기. 카와노 다시 한번 잡고. 또 잡을 수 있어요. 스턴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톰쿠버 선수 괜찮았습니다. 콜린 V 트리거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비게일 입장에서는 뭘 내밀기도 참 애매해요 느려가지고. 중손. 이제 끝났습니다 트리거. 약손 강손. 이러면 기회가 있죠. 다시 한번 중손. 트리거. 아 이거 결정적인 실수. 아 이거 결정적인 실수. 그래도 데미지를 그렇게 크게 입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게이지 하나 정도 써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확인했는데. 이거 점프는 좀 안되겠는데요. 점프를 다 대처해내고 있죠 카와노 선수가. 아 또 트리거가 생겼어요. 답답한가요 스톰쿠버. 언제 쌓였습니까. 트리거. 아 이거 트리거를 키기 전에. 뭐 쉬프트고 리버서리고 쓸만한 기회가 오기 전에. 카와노 선수가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1. 아비게일 신장으로 인해서 잠깐 일어났는데. 저게 맞아버렸죠. 이래서 이게 키 큰 게. 뭐 다 소용이 있는 건 아니다. 저처럼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도 이제. 유리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연결을 하네요. 사실 뭐. 너무 컸어요. 방송을 하시니까. 네. 안 일어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안 일어나면 그만인데. 일어서버렸거든요. 상체는 자신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죠.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와노 선수가 8강에 진출했습니다. 첫 경기부터 굉장히 재밌는 경기예요. 다음 경기도 너무 기대되는데요. 오늘 낮부터 사실 예선이 시작이 돼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첫 경기지만. 사실 선수들은 상당히 많은 경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승자조에 있는 선수들은 한 경기씩만 승리를 하면. 8강으로 진출합니다. 그래서 카와노 선수는. 8강으로 올라간 거고요. 네. 다음 경기는. 토키도와 무모치도 선수입니다. 이 경기도 진짜. 너무 시즌 1 때부터 너무 재밌는 둘의 경기죠. 네. 토키도와 무모치. 네. 토키도 선수는 요즘에 유리안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안이 유리를 써가지고 유리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리앤을 이제. 고를 유리앤픽을 고르지 않을까 하고. 모모치 선수가 요즘 세스를 하는지. 뭘 하는지. 제가 요즘 못 봤거든요. 류를 한다는. 아 류요. 소문이. 류랑 아비. 다 압니다. 류랑 유리안은 또 매치업이 또. 굉장히 또 서로가 할만한 매치업이라. 네.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류 하면은 또 이제. 본인도 어느 정도. 자신 있는 캐릭터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뭐 그. 이런 말을 하긴 조금. 그렇지만은. 또 얼마전에 또. 그. 키도 형이랑. 또 이렇게. 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이겨버린. 근데 또 이제. 키 얘기하시길래. 아니 키도까지는. 키도가 조금 늦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토키도 선수랑. 호각을 다퉜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3분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뵙죠. Jeżeli 형은 거기 한 명임을 해야 됩니다. 거실 쪽에 뵙죠. 사용 communications. 여뮐리 맞." 반갑습니다. valUE. 힐링이기. 저 마지막으로 됐는데. trailers 바뀌고. bern Chaüber. preона. 퍼플라. 총. rek힐ش. hin open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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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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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바쁘습니다. 바빴어요. 엔지니어 겸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지금 소리가. 소리가 약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당분간 더 말이 없을 겁니다. 아 그래. 편하게. 어차피 저 2잉 아조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옆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도 부담없이 지금. 만지고 있어요.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가. 존 타케우치. 네. 그리고 이타바시 장기애프 선수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어 글쎄요. 음. 이번 경기. 라시드와 아비게일. 네. 어떻게 보고. 장기애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장기애프다. 라시드 상대로 장기애프도 좀 할만한 매치가 아닌가. 사실 그거는 좀 잘 몰라가지고. 할만하긴 한데. 상당히 붙기까지의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역시 라시드 얘기하니까 귀신같이 날아들어. 그럼요 그럼요. 이글 스파이크 쓰면서 날아오는 지금. 그러면은. EX 이글 스파이크인 줄 알았어요. 방금. 잠깐만요.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 16강에 올라서 기쁘고. 이번 시즌 첫 번째 토너먼트에 16강에 올라서 기쁘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같은 팀을 만났어요. 표정이 진짜 기뻐 보이고. 그리고 존 타케우치가 이번에 다른 캐릭터가 있어요. 어떤 거. 코디. 아 코디 최근에 많이 하더라고요. 예. 코디 예전부터 좀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원래 그리고 존 타케우치 선수가 치장하는 거. 본인 코디를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 코디. 아 본인 코디.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아. 스피트 이즈 인텐스. 자 좋습니다. 이타마시장계프 선수. 예. 좋습니다. 저 머리 스타일이 옛날에 그 저 한 중학교 때쯤 그 언니들 깻잎머리 좀 스타일이 좋고 보이네요. 약간. 90년대. 그쵸. 저런 머리 저 굉장히 해보고 싶었거든요 예전부터. 아 저런 머리요? 예. 저는 해봤죠 옛날에. 아 예전에 해봤죠? 네. 다 해봤죠 이런 거? 꼬구리도 해보고. 그 저거 한쪽 눈 이렇게 가리고 이런 거. 그렇죠. 거의 그 정우송 스타일. 비트 보고서는 그런 머리 안 한 사람. 근데 사실은 이잉 아저씨가 하면은. 어울릴 수도 있는데. 제가 하면 조금 약간 형언스러울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근데 그 한쪽 눈 가리면은 아예 안 보여요. 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약간 좀 이렇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시야가 좀 방해되지 않아요? 좀 일자로 잘려서 보인다고 해야 되나. 원근감은 안 느껴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어릴 때 그런 머리가 굉장히 좀 유행을 많이 해가지고. 요 머리만 부릿지 넣고. 아. 아 그런 걸 했었어요? 남들 하니까 저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요? 주변의 반응은 이제 간지난다. 멋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 머리 보고서는 또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죠. 좋겠다. 지금 하면은 조금 특이한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있어서 머리를 길러봤습니다. 속이기가 좀 힘들어요. 네. 가까이서 보면은 좀 자글자글해요. 요새. 제가 그래도 밖에 안 나가려고 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항상 브라운 간에서만 방금. 그 이제 햇빛을 많이 보면 안돼. 이제 자외선 좀 들 쏘고. 들 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경기. 존 타케우치 선수와 이타바시 장기프 선수의 경기입니다. 장기프가 역시. 어우 나왔네요. 장기프가. 라시드 장기프가 나왔네요. 그냥 뭐. 예상을 다 뒤엎은. 어. 잉 아저씨만이. 저만이 이제. 전문적인 해설위원으로서. 그렇죠. 일단은 저. 브이스킬로. 이제 안자 강손이라던가 이런 걸 받아내면서. 접근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 라시드 입장에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죠. 이게. 이타바시 선수가 예전부터 저런 기본기 싸움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 선수라서. 지금 약간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라시드의 할 게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정말 기본기 싸움을 잘하고. 예. 상대방이 어떨 때 어려워한지를 정말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 있기 때문에. 장기프. 로 나온 거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타격이 그렇게 없고요. 근데 뭐. 이렇게 따져보면은. 라시드가 다다니트 기술이 많아서. 사실 암어를 특별히 활용할 만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거든요. 2타까지는 그래도. 받아서 잡. 저렇게. 야 기회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2타까지. 저 안장강손 2타잖아요. 저것까진 받으면서. 이제 잡을 수가 있죠. 하지만. 구석에 몰린다면. 장기프 입장에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트리거를 일단 켜주긴 했는데. 와. 와. 이거 거리가 굉장히 애매하다고 봤는데요. 아니. 이거는. 쉬프트. 좋은 판단입니다. 오. 이거. 아 근데. 아 잘 읽었어요. 존 타케우치. 아 저게 이제. 근육 자랑을 하면서. 잡. 컴 앤 잡기를 못했죠. 파일 스크류드라이버를 못했죠. 파일 스크류드라이버요? 파일이 아닌가요? 문서인가요? 알겠습니다. 예. 문서였나? 일단 게이지는 존 타케우치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고. 이타바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힘들어요. 지금 V스킬로 받아낸다는 거라고. 역시 레리어트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이 액션이죠. 사실 장기 F.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다 반응을 하죠. 레리어트 근거리에서도. 기본이죠. 저거 못하면 장기 F. 하기 어려운 거. 아 장디쁨. 와 저거를 앉아준 손으로. 같이 받아내는 것도 대단하네요. 받아내고. 앉아 강손. 자 로타케우치 선수도. 지금 장기 F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아주 지금. 조절을 잘하고 있거든요. 프리거. 그냥 앞에 가서. 일단 1탄 막았는데. CA까지. 이거 마무리가. 애매하지 않나요? 아 그래도 마무리가 되죠. 네. 아. 이게. 딱 때문에요. 아 그쵸 그쵸. 저게 이제 굉장히 좀. 맞다보면은. 약간 열이 받는 부분이 뭐냐면. 네. 따라라락 한 다음에. 피니쉬 할 때 한 번 더 달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살았나? 피니쉬! 한 번 더 달거든요. 달재간도 은근히 좀 짜증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휘적휘적하면서. 아 이제 캐릭을. 바꾸나 보네요. 바꿔야겠죠. 이 상황에서는. 이러면은. 코디인가요? 아니죠. 이게 이타바시 선수가. 이타바시 선수가. 아비게일로 바꿔야죠. 아 이타바시 장게프 선수가. 아비게일로 바꿔야죠. 죄송합니다. 장게프 같은 경우에도. 해볼 만하다 생각해서. 한 번 나와봤는데. 예예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또 아비게일로 간 것 같아요. 아비게일이 확실히. 그. 이타바시 장게프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긴 한 것 같아요. 아 정말 잘합니다. 진짜. 이런 아비게일이 다 있나. 막 할 정도로. 상대할 때마다. 감탄을 하게 돼요. 정말. 사실. 어. 아비게일이라는 캐릭터가. 그. 굉장히. 무섭긴 해서. 네. 왜냐면 이제 후반. 데미지 포텐셜도. 장난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기 싸움도. 사실은 지지 않잖아요. 웬만해서. 너무 길고. 그 다음에 아비게일은. 죽을 때까지. 정말 죽은 게 아니라는 게. 트리거 한 번 켰다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난리가 나니까. 네. 맞습니다. 존 타케우치 선수가. 그걸 피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존 타케우치 라시드고요. 한 세트 가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타바시 장게프는. 역시 아비게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필드전이 할만해졌거든요. 장게프처럼 짧지가 않아요. 이제. 저런 식으로 말이죠. 휘적휘적. 오히려 존 타케우치 선수가. 이제 필드전에서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맞는 선택. 점프 한 번 해봤지만. 거리를 벌리고 있는 존 타케우치. 안자강손. 중손 약손. 중손. 플립을 한 번 돌아주고. 저런 부분을 좀 대처해주면 좋을 텐데. 플립 돌 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파운터 딱 내면. 저게 충분히. 상각을 하고 있으면. 충분히 반응이 되는 거라서. 예예. 아 또 구성이 몰려요. 자 잡기 구석에서. 라시드 존입니다. 라시드 존. 그 본인도 있더라고요. 이잉 존이라고. 아 예.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트리거 켜주고 있는. 이타바시 장게프. 아 이거 대체 너무 잘했죠. 네. 와 이거 마무리에요. 알아도 이게 힘들어요. 저도 저거 아직까지 막고 있는데. 진짜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패치가 됐는데. 아 나 저거 보니까 확본되네. 아 죄송합니다. 저거. 사실은 처음에 너프인 줄 알았는데. 너프였구요. 너프였어요. 정말 헷갈려요 저거. 아 근데 진짜로 안 보여요. 네. 당연히 이제 원래 막던 대로 막았는데. 어. 이타바시 장게프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자 원투 조합이라서. 아 중손 세 번. 이야 이거 어렵습니다. 던져놓고. 라시드 존이에요 이것도. 여기 나와야 되는데. 방금 대쉬윙을 못 맞추고 좀 아쉽지 않나요. 네. 아 지금 당황했을 수 있고. 네. 안자중손 계속 쓰다가. 오 잘 뛰었죠. 오 이거 실 써야되요 써야되요. 기회가 없을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니가 살긴 살아요. 네. 살긴 살아요. 파워. 여기서. 잘 막고. 여기까지는 막는데. 이제 트리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존 타케오치 선수가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단 한 방입니다. 아 중손 주입하려고 그러네요. 양약. 양약. 아. 양약. 부릉부릉. 오 약손으로도 그냥 둘이 이타니까 끝나네요. 마무리 찍고 있는. 이타바시 장게프입니다. 존 타케오치 선수가 좀 무리를 했어요. 스피링 믹서를 안 맞았는데 연타를 해버렸거든요. 그렇죠. 아에이. 안 돼요 안 돼요. 저런 부분도 잘하기 때문에. 점프할 때. 헛점프를 뛴다거나. 네. 해서 이제 꼬아주는 것도 굉장히. 꼬아주면 상대가 너무 꼽지 않을까요? 예. 그렇지. 알겠습니다. 약손. 약손. 야. 점프 잘 뛰었는데 강발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비게이 펀치. 와. 이거 떠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라시드. 이거 데미지 상당한데요. 아. 이번엔 존 타케오치 선수가 아비존에 걸렸어요. 어? 안 돼요 안 돼요. 알아요 이제. 안 되죠. 이타바시 장게프. 이거 부릉부릉만. 아. 일총선으로 마무리하면서 이타바시 장게프 선수. 세트 스코어 1대1 동리를 만들어줍니다. 라시드. 아비존에 걸려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이게 또 못 지나간다였거든요. 그렇죠. 계속 부릉부릉 부릉부릉하면서. 아비게일한테 저 상황에 저 거리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점프 강선도 그렇고. 이게 안 닿을 것 같은데 닿거든요. 지금 소리 들으니까 캐릭터 창 나온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코디다. 스킬을 바꾸거나 아니면 코디가 나올 확률이. 2,2의 가능성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리가 없죠. 이런 걸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 왜냐면 그럴 리가 없잖아. 실제로 근데 일본 선수들은. 스킬2를 그래도 좀. 괜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 스킬2가. 라시드 V스킬2가. 아니 실제로 근데. 스킬2를. 같이 썼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썼는데 좀 뭔가 다른 느낌은 있었는데. 낚시를 하기 위해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많이 달랐지 사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상대의 대공을 낚으려고 쓰는 거예요. 아니 저 딴 거보다. 라시드 V스킬2가. 그렇게 고급스러운지나. 같이 구분해서 처음 봤어요. 굉장히 경박스러운 스킬인 줄 알았는데. 한일전 때. 굉장히 자신이 컸어요. 스킬2를 고르네. 오히려. 오히려 좋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졌잖아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었나. 이게 안 그럴 거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더 그런 거 아닙니까. 고급스러웠더라고. 아니야. 클라스가 느껴졌어요. 아니 똑같은 스킬인데. 쓸 때 딱 쓰고. 클라스가 느껴졌다.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움직임이었어요. 아니 똑같은 V스킬인데. 왜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릅니까. 저는 묻어나온다고 생각해요. 잠깐만요. 코디 나왔습니다. 코디 나왔거든요. 코디가 나왔네요. 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좋네요. 이렇게 하면 또 야비게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겠네요. 장풍을 일단 던져주고. 바로 이렇게 대공을 쳐준다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 코디가 장풍 승룡이 되거든요. 야 이거 딜킬도 안 되고. 예. 거의 약간 박서 스트레이트처럼 써도 있는데요. 그 스킬 되니까. 네. 어 이거 이렇게만 보면. 아비게일이 너무 불리한데요. 이것도 이 정도 거리 벌린 다음에. 또 싸가 타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쵸. 점프 뛰기도 애매하고. 저 정도 거리에서는. 아 근데 너무 잘 뛰었죠. 아야야. 이걸 내준다면. 아비게일은 지금. 점프 강선이 되게. 애매합니다. 어떻게 때리기도. 대공 치기도 그렇고. 아 이제 수면 잡게 생겼고. 그리고 이게 코디는 한 방만 노리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리치도 길어졌고요. 강선. 지금 이타바시 선수는. 트리거를 어떻게든지. 발동을 시켜야 되고. 아 이거. 결정적일 수 있겠다 하세요. 저거를 비비는 이타바시 선수의 용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 두 개. 게이지 다 날렸어요. 이번 라운드. 으윽. 야 partido. 야. 정답 캐우트야. 이게. 무적이다. 아니 V 스킬이 저렇게 넘어가네요. 어우 Lud keen enqu Ś. 처음 봅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노리고 간 거예요. 그렇죠. 타임이 완전히 물고 있었죠. 와. 아이. 당연히 이거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아 저기 넘어가네요. 예상을 뒤 없는 블레이. 코디가 잘 알려지어진 강투예요 사실은. 아 저. 프레임 트랩 사이에 V 스킬이 꽂아놓는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começ NO 차입니다. 아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어요 아 V스킬 어... 저 몇번 맞으면 그냥 멍해지거든요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 야아아아아아 자식이! 신났어요 신났어요 약약 이걸 갈 필요없죠? 대시대시 V스킬하면 이긴다 이거 이타바이 선수가 이길 가능성이 좀 많이 박합니다 지금 많이 있긴 한데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붙질 못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붙을겁니까? 상대 존 타케우치에요 아니 트리거도 안 통했고 아까 어 일단... 오오오오! 이런식으로요? 아아아아아아 V스킬 아 트리거가 필요가 없죠 리버설 일단 쓸거 다 썼는데 이거 지금 이제 아비존이거든요 강손 크러쉬 카운터만 안나면은 지금 존 타케우치 선수가 거의 가져갔다고 봐야됩니다 지금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이타바시장기에 우와 한대도 안맞아야되요 한대도 안맞을 수 있습니까? 와아아아아아 게임 끝날 뻔했죠? 한대도 안맞아야되요 아이악발두 번의 마무리 존 타케우치의 승리 세야추스코 2대1 지금... 와 V스킬 그거를 못받아먹은게 정말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어요 강손 크러쉬 카운터만 안맞으면 이긴다 해서 안맞았죠 신기하게 이거는 근데 마지막에 이타바시장기애프의 끈기도 대단했지만 그 전에 코디에 대한 충분한 이해 매치업에 대한 이해 지금 그 이타바시 선수가 처음에 장기애프 고른 이유를 알겠어요 코디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나왔는데 이게 꼬아서 꼬아서 꼬았네요 이야 이래가지고 캐릭을 이제 좀 다양하게 다룰줄 아는 쪽이 조금 이제 또 와 와 저는 존 타케우치 코디는 상당히 좀 감명깊네요 방금 플레이는 아까 그 발 기술을 스트레이트처럼 쓰는게 라피아나 되게 놀라웠어요 그 딱 분리가 안되는 거리를 딱 이제 조절하면서 예예예 쓰는게 정말 놀라웠고 대단했습니다 일단 트리거에 대한 대응도 그렇고 예 맞습니다 예 매치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뭐 거리 조절 와 완벽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타바시 선기애프가 좀 힘을 내봤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벌어져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조금 한 그 뭐야 강소은으로 안 죽을 정도의 피만 있어서도 예 충분히 역전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진짜로 한 중기봉기 정도 견딜 수 있는 HP가 있어서도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했었는데 정말 남아있는 게 없어서 V스킬 캐치 못한 게 결정적이었죠 맞습니다 그게 크러쉬 카운터가 났으면 그대로 그냥 마무리되는 그림이었는데 많이 왔었거든요 예 사실은 그 좀 뭐라고 할까 이타바시 선기애프 선수의 설계 자체는 네 다 되어 있었던 거 같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이기는 그림으로 맞아요 그림은 이미 그려놨던 거 같아요 설계를 잘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아 V스킬 그 대처를 못 한 게 좀 아쉬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어 존 타케오츠 선수가 코디를 들고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뵐게요 are you up ar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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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접근이 굉장히 힘들죠. 앞으로 걷다가 계속해서 견제에 맞는 모습이 보이는데 빙투 확인도 안 되고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돼요. 여기서 끝내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몰았을 때. 네 맞습니다. 몰았을 때. 그렇죠. 이게 케미거든요. 근데 이거 마무리는 안 되잖아요. 조금 남습니다. 상당히. 아 기 안 쓰네요. 중발. 너무 유리해졌죠. 중발만 뭐 3비 터만 내밀어도. 그냥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공 쳐주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마구. 타치카와 선수가 마지막에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무리수를 뒀는데. 던졌는데. 그냥 대공을 치죠. 자 같이 맞는 선택. 자 이렇게 되면 또 타치카와 선수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득. 살짝 기다려줬는데 안 질렀습니다. 마구. 자 구성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어우 공대공. 아니 공대공 처리가 상당히 깔끔하네요. 타치카와 선수가. 아 이제 트레이닝이 되어있는 거죠. 점프 봤다 하면 바로 그냥 나와버리는 거죠. 이거 트리거 아껴주고. 어허이. 그냥 잡아주는. 좋은 선택 해주면 이제 마구. 트리거로 데미지 다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캐논을 일단 안 맞아야 되고. 오 이거 마무리를 시키겠죠. CA까지 왜 안 쓰네요. 안 쓰네요. 왜왜왜. 이거 경제한 거 같은데. 안 나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요. 귀잡기 마무리 마구 선수. 결과적으로는 CA를 쓰지 않았던. 타치카와 선수의 잘못된 선택이 됐습니다. 이게 CA가 안 나갔다면 억울한 상황이고. 그렇죠. CA를 아꼈다면 약간 좀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마구 선수를 너무 쉽게 보지 않았나. 최근에는. 확실히 라운드를 끝낼 수 있을 때. 모든 걸 다 퍼부어서 끝내는 게. 맞습니다. 예. 확실한 방법. 그게 바로. 최근에는 선수들이 다 모두 취하고 있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타치카와 선수가 이길 때. 그림을 보면은. 게이지 활용 이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너무 잘 붙어서. 몰아붙이고 있는. 마구 선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빠져나올까. 캐논 생각해서. 미리 쳤습니다. 어. 근데 여기서 스턴을 안 시키고 또. 이것도 마구 선수. 게이지 아낀 게. 네. 아낀 거죠. 욕심이 될 수가 있어요.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판단. 설마 하는 거죠. 설마 내가 이 피해서. 역절 당할까. 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일단 트리거 하나. 실제로 지금 너무 유리한 상황이고. 타치카와 선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점프. 대공을. 마구 선수가 못 치리라 생각하면. 모든 대공을. 다 쳐내는 선수 중 하나기 때문에. 네. 대공적인 부분에선. 서로 공감대가 좀 있어요. 제가. 상당히 잘 치거든요. 아 솔직히 대공 인정이죠. 아 감사합니다. 약속. 아 이것도. 어려운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구석에서 나와야 되는데. 쉽게 나오기가 힘듭니다. 마구 선수가 어떻게 접근법을. 약간 조금. 알아낸 느낌이에요. 자 일단. 해 주고 있는데. 안 내밀죠. 마구 선수 안 내밀어요. 갈 때만 가고. 딱히. 막 이제. 퍼니 씨를 안 당하기 위해서. 안 내미는데. 한 번 이렇게 올렸고. 역시. 꼽고. 사실 방금은. 약간 선택의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한 마무리가 필요하죠. 아. 걸렸어요. 이거는. 상당히 큰 데미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백 대시로 잘 피했고요. 이게 풀 콤보를 어떻게 해도. 넣는다고 해도. 이거. 그래도 거의 한 방이거든요. 한 방만. 어떻게 잘 넣으면. 콤보 한 번이면 마무리 시킬 수는. 아 이거는 마무리가. 되겠긴 한데. 어 이거. 어. 야. 마무리 줘. 그렇죠. 이거 뭔가 빠졌는데. 그러니까요. 일단은. 마무리는 된다라는 거죠. 이거 뭔가 쓰기가 애매했던 게. 혹시라도. 미스가 나면은. 마무리를 못 시키니까. 그렇죠. 그냥 써버린 거죠. 아. 아. 어.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데. 어. 히트 확인 너무 좋고요. 아. 이거 결정적인 실수. 이런 실수가. 계속 나오면 안 됩니다. 아. 저거. 프레임 트램 내밀다가 또 맞았고. 확인을 바로 해버리죠. 마코 선수. 스턴치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마무리. 되겠죠. 이거는. 스턴치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구석에서. 워낙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압박을 안 당하기 위해서. 뭐하나 내밀었는데. 캐미들 입장에서는. 저런 걸 누리고. 바로 그냥. EX 캐논 찍어버리거든요. 그게 딱. 그런 거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그 상황이. 딱. 이루어지면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거죠. 사실은. 포이즌 같은 경우에는. 구석에 좀 쉽게 몰리고. 네. 그 이후에 공격들을. 한두 번 허용한다면. 압박에서 벗어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 이런 경기 결과가. 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고 선수의 승리. 타치카와의 패배입니다. 완벽한 창과 방패의 대결에서. 공격자의 승리로. 이루어졌네요. 어찌 됐건 간에. 마고 선수가.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가져오면서. 그렇죠. 충분한. 본인의 힘을 보여줬던 것 같고. 맞습니다. 마고 선수가 좀 편하게. 게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초반에는 약간. 그냥 걸어서. 그냥 압박을 하면 되겠거니. 라는.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다가. 쉽게 안 걸려주죠. 타치카와 선수가 대응을 너무 잘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캐논을 찍기 시작했죠. 네. 그때부터 게임 양상이 많이 바뀌었고. 약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진심. 진심. 모드로 가서. 질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설마 내가 케미인데. 막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좀. 많이 찍자.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기본기 대공에. 캐논 스트라이크라는 무기가 좀 강력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 특히 뭐. 쥐나. 유리엔이나. 뭐 이런 캐릭터한테도. 아주 좋죠. 캐논 스트라이크가 잘 좀 찍히는 편이니까. 어. 비슷한 느낌으로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타지카우 선수가 대응을 너무 잘했죠. 처음에. 그리고 또 재밌었던 장면이. 그. 구석에 한번 몰았을 때. 마고 선수가 점프 강킥이 한번 나왔거든요. 네. 아무 이유 없이. 네. 그. 아예. 스치도 않는 타이밍에. 그. 흔히 얘기하는 마고킥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게. 포이즌이 허치면서. 기본기 허치면서. 더 크게 맞고. 약간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 네. 브라켓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강에 진출한 4명의 선수 확정 됐습니다. 카와 노 토키도. 그리고 마고 선수와. 아. 존 타케오치 선수로. 네. 승자조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패자조 경기가 남았습니다. 아. 다이거 모케. 아니. 진짜 패자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패자조라고 하니까. 또 적응이 안되네요. 그리고 후진캔과 보로. 나훈과 미지하. 그리고 후도와 크러셔입니다. 이야. 패자조도 정말 재밌겠는데요. 후도 크러셔가. 아. 예전에 대회에서 한번. 더 버전이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 재밌겠네요. 근데 크러셔 선수는 무조건 버디를 한다고 했을 때. 맞습니다. 후도 선수 포이즌 픽을. 거의 좀. 아니. 아니 가능성이 있죠. 무조건 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승자조였다면 모를까. 그러니까요. 네. 패자조면은. 해야죠. 자. 지금부터 패자조. 아. 첫 번째 경기. 다이고와 모케. 아. 다이고 모케. 이것도. 서로 너무 많이 해봤죠. 네. 다이고 선수가 아까 전에. 그. MOV 선수한테 승리를 해서. 패자조에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아. 가슴이 아프네요. MOV 선수가 또. 저희 도장원이거든요. 네. 상당히 가슴이 아픈 상황. 진짜에요? 아. 진짜입니다. 왜? 아. 그랬어? 저희 도장원이에요. 저희 관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관장으로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왜. 왜 가입했죠? 아니. 갑자기. 와가지고. 어. 그린치스 가입하고 싶다. 이러면서. 저는 당연히 이제. 사칭인 줄 알고. 이제. 욕을 했죠. 진짜여가지고. 음. 아니 근데. 세계적인 선수를. 도장에 좀 모시게 됐네요. 어떻게 그래서. 네. 그래서 요즘은. 그 친구랑도 또. I do my best.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굉장히 좀. 저희 익숙한 친숙하죠? 네. 왠지 모르게 익숙하죠. 응. 누가 많이 하는 얘기 같은데.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다이고 선수. 최선을 언제나 다해야죠. 네. 게임하는 거 보면은. 그 개인 방송 가끔 보는데. 게임하는 거 보면. 네. 그렇게 최선을. 그렇게 대충 하는 거 같은데. 정말 잘해요. 맞아요. 목회 선수. 표정 붙어가지고. 강한 의지를 보이죠. 힘들게 올라왔나봐요. 16강에. 역시. 많은 매치를 했고. 역시. 이. 이. 그 뭐냐. 소개 멘트에서도. 열린 느껴지죠. 딱. 다이고 선수는 간단하게. 길게.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말을 한 기운은 없다. 그렇잖아요. 이거. 이 기운을. 게임에 쏟겠다. 맞습니다. 말 많이 해서 뭐하냐. 타이핑하시기가 지금. 힘들죠. 작년에. 사실. CPT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다이고 선수의 폼이. 그때가 절정이 아니었나. 라는. 의견들이 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가일도 그때. 평가 좋았고. 네. 아무래도 해외 토너먼트를 안 나가다.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나갔다 보니까. 이제 연습할 시간도 충분히 많았고. 그래서. 기량이 어마어마해졌다.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공식. 경기에서. 또 보면은.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가일도. 예. 그. 진짜. 저번 시즌에. 다이고 선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이번에 가일이. 살짝. 그 너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너프를 딛고.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줄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매치업 자체는. 다이고 선수는 가일이고요. 그리고 모케는 라시드입니다. 네. 모케 선수는. 케미 픽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라시드로 나왔네요. 케미로는 아직은 조금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거죠. 쏘리꾼 던지면서 시작. 아. 이 움직임이. 두 선수보다 상당히 현랄해요. 와. 이거. 손 끝에 딱 걸쳤습니다. 아. 이게. 늦게 공비한 거죠. 지금. 그렇네요. 앞중소 가드했을 때. 마이너스 2라서 사실은. 내밀어도 되는데. 강손을 영거푸 내밀고 있는 다이고 선수. 저 강손을 정말 잘 쓰는데. 다가가기가 너무 까다로워요. 근데 모케 선수가 구석으로 몰기 위해서 쉬프트를 썼어요. 이건 방어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구석에 뭐라도 가일이 구석에 몰면 오히려 좋을 수 있죠.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석을 별로 안 무서워하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 트리거 확인 안 됐고. 완전히 몸이 밀착하지 않는 이상은. 무서울 게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딱 떨어지시면 별로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모케 선수의 쉬프트 활용이 상당히 빛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리를 너무 쉽게 바꿔준 거 아닌가요? 점프를 하면 굳이 썸머를 칠 필요도 없이. 앞으로 걸어가면 되는 게 가일이기 때문에. 음. , 이거. 마무리는 힘들지 않나요? 등장... EX anti-SOR!!! 다이고입니다. 전메 특허죠? 저거는? 진짜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저 sommes어가. 우메서머. 사실 좀 저 상황에서 쓰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마무리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은. 아 콤보 너무 깔끔해요 양양콤보가 아니 방어 중에 썸머 주입을 하네요 저 콤보 진짜 전 트레이닝에서 계속 해봤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쓰거든요 중립 들어가는 콤보는 다 어렵습니다 서서기봉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거 중기봉기 봤다 하면 바로 아 이거 아 기가 안 찼었네요 와 다이고 선수 뭐 이게 가일이 뭐 칼질이 됐다 이런 거 전혀 느낌이 없어요 뭐가 칼질이 된 거죠? 다른 가일만 칼질됐죠 본인은 빛을 빚고 있고 빚질을 하고 있고요 목회 선수가 패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세게 걸었어요 그러니까 약손 가드시킨 다음에 잡기 풀기를 일식한 서서강발 같은 걸로 카운터를 내보려고 했는데 다이고 선수가 보통 약손을 그때 내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적을 성공시키려면 중기봉기를 내밀었어야 됩니다 오히려 가일이 구석에 몰아서 죽였죠 쭉 갔어요 그냥 그대로 아 이거 목회 말리는데요 오히려 그게 뭐야 앞중손으로 밀면서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또 턴이 상대한테 있습니다 지금 약손과 뒤광손 활용이 너무 좋아요 쉬프트를 본인이 쓰고 있어요 목회 선수가 이거 약간 신 시스템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거기에 좀 정신이 집중되면 게임이 힘들 수 있거든요 아니요 글쎄요 왜 나갔죠? 아 붓기가 힘들어요 자 파우터 자 일단은 밀착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끝내야죠 크리거 무조건 써야 되고 스톰 이스 커밍 잡기 두 번 좋고 목회 목회 레츠고 아 빠졌어요 아아 이거 CA 절대 절대 씁니다 아끼지 않죠 네 무조건 씁니다 다 이거는 잡을까봐 백돼쉬를 한 것 같은데 바로 지금 크레임팩에 걸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게이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때릴 기회가 EX 게이지를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을 거예요 목회 선수 다 보고 있죠 안자 약손이 너프가 되면 뭐합니까 안자 강손으로 다 보고 있네 그러네요 아 이거는 마이너스 네 아니 왜 버튼을 못 눌렀죠? 여기이소 와아 스톰 이즈 커밍 아 잘나왔는데? 야 나오는거까진 좋아요 아 안돼요 장풍은 지금 잃고 있어서 상당히 힘들어보이는데요? 저런걸 굉장히 잘 보거든요 어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끝내야됩니다 와아아아악 마무리 정말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라락 피니쉬할 때 한 번 더 달고 아우 가히 표정 보세요 정말 고통스러워하죠 파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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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CA 판단도 좋았고 상황도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 비벼나보네요 잡고 있는 목회 선수 다이고 목회 선수는 아마 약손 이런거를 좀 강공격으로 크러쉬 카운터를 내고 싶을텐데 네 오우 어렵습니다 중발 밀고 강손 오우 이거 점프 잘 뛰었죠 약간 느낌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대구 너무 좋아요 대처가 너무 좋습니다 보고 있었죠 아 낚시 안 통하고 옆으로 넘어간다는걸 미리 알고 대처가 너무 좋습니다 네 아직 트릭 없어요 다이고는 밀고 일단 밀고 예 아하 데미지 이게 또 누적 데미지가 쌓이기 때문에 좋은 전략이 될 수는 있어요 레츠고 여기서 말리지면 안된다면요 여기서 말리지면 안된다면요 일단 목회 선수 생각은 구석 가까이 가면은 V시프트로 확실하게 더 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또 역전못하는 다이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목회 선수 방심하면 안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일이 C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만 빅 데미지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다 게이지를 뭐 장풍에다가 EX 서머를 쓴다든가 이런 장면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아 지금 기본기로 계속 깎아먹고 있죠 이제 거의 진짜 한 방 됐어요 어? 이거 어어? 이상한데요? 분위기가 아 진짜 이상합니다 이거 때리기 힘든건데 다이고 선수 아 이거 목회 진짜 진짜 안좋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목회 날아갔어요 아니 되게 위험했던게 사실은 안좌중발하고 장풍 사이에 다이고 선수가 계속 EX 서머를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그런게 나왔으면은 오히려 당했을텐데 오히려 CIA에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게이지를 안 썼던 것 같고요 다이고 선수가 음 맞습니다 점프로 피하려다가 그냥 이글스파이크를 맞았죠 아 그런게 또 재밌게 되네요 뭐 이렇게 되면 세트스코어 1대1 두 선수 동률이 됐습니다 서머 쳐주면서 시작 좀 안일한 점프였는데 어이구 안일한 연타였죠 연타했어요 흔들흔들 강발 다이고 선수도 저거리에서 이제 강손같은걸 계속 내밀어주고 있어서 라시드 선수강손이 지금 별 야아아아 V스킬 대처 완벽합니다 네 아 리버설 네 리버설 대처는 아마 연습을 계속 했을겁니다 따로 강손 소닉본 강발 이거 세게 떨어져요 구석 여기서 과연 라시드존의 승부를 봐야되는 목표입니다 트리거 안쓸 수가 없었어요 방금은 라시드존이 와아 바로 그냥 모션 보자마자 그냥 썸머가 날라옵니다 반응이 되네요 아 빠른잡기 자 이렇게 해서 다이고 선수가 매치포인트 다시한번 가져가는데요 다이고 선수는 정말 대단한것 같습니다 진짜 기본기 싸움이 힘든게 앉아 아아 이거 왜 나왔죠 아까부터 우케 선수가 저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노마리글이 나오거든요 지금 네 저런거 한번씩 나가면은 진짜 게임하기 싫어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가드를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하고 있는데 기본기 견제를 중발하고 강발로 계속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커멘즈가 꼬여서 한번씩 비비스파이크가 나가는것 같아요 아 아 이거 많이 어려운데요 아 CA 아 마무리는 안될것 같은데 데미지가 많이 나왔구요 이러면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모케 걸어가서 잡는 아니 근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다이고 선수가 이런거 보면 격투게임 연륜 뭐 이런게 상관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근데 사실 다이고 선수가 보여주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또 국내에서도 연륜 하면은 또 리자드 선수 이렇게 꼽는데 네 정말 잘하죠 그 굉장히 좀 에 그런 부분이 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또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우 나이가 있어서 이제 격투게임 못해 이런소리를 할 수가 없을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은 그 이잉아조씨도 그 뭐 마흔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잖아요 거의 다 됐잖아요 이제 아 그런가요 네 아직 많이 남은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 그럼요 예 저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그때까지 저거 리듬게임 지금정도 클라스 유지하고 예 아우 되게 슬프네요 아 이게 30대 중반이 넘어가려고 하니까 중반 후반이잖아요 이제 후반인가요 그게 아 중반이라고 벌써 후반이에요? 아 후반이 아닌데 중반 아닌가요 그거 예 어쨌든 좀 마흔 마흔이 벌써 보이니까 막 좀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죠 예 대체 제 앞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거죠? 죄송합니다 굳이 그 얘기를 지금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쉬는 시간이라서요 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그 자체로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잠시 후에 잠시 후에 너무 슬프다 다시 돌아오고 잠시 후에 가게 되었을 때 집중료될 이제 이중스 공간을 공간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라운드를 가져갈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잇 셋업이었나 보네요. 자연스럽게 잡기 갑니다. 저런 기술이 몇 개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있어요. 게임 화끈하게. 근데 지금 보노 선수가 커맨드 잡기 심리를 너무 많이 심어놔가지고 와 이거 보고 때렸고 질렀고요. 딱히 딜케 할 만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저 B스킬. 아잇 셋업이죠. 아잇 셋업이죠. 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심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낚시가 끝이 없는데요. 이거 지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리. 맞아도 상관없다라는 플레이라서. 이야 EX 게이지. 캐시 안 하나요. 이야 마무리가 아직 안 됐고. 질렀고요. 후진캔. 기회 있나요. 트리거는 있어요. 트리거는 있지만. 브이스킬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이거 브이스킬 뭐. 상대를 해봤어야지 알죠. 로라가 참공 쓴. 선도클랩. 참공 썬더클랩을. 쓸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금도 그냥 서있다가 위 보면서 맞았거든요. 왜 로라한테. 공중장풍이 있는 거죠. 다리 떴나 하고서는 게 맞았거든요 그냥. 아 이거 참. 이런 로라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로라가 사실 브이스킬 원인이. 성능이 좋잖아요. 이동기도 되고. 중단도 되고. 브이대쉬 그리고. 반응하기 어렵거든요. 아 이거. 많이 말리는 것 같아요. 확인. 많이 말리고. 지금 또 커맨드 잡기 심리를. 너무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네.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와. 근데 저걸 또. 모멀승용 보시네요. 지금 기껏 구성에 가둬놓고. 조금씩 뒤로 빠지고 있는데. 이러다 자리 바뀌면 큰일 납니다. 아 지금 너무 좋아요. 와. 대처. 서로가 대처를 잘 알고는 있어요.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 게임이 재밌는 건 뭐냐면. 서로가 가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서로 다 맞아줘요. 등격적인 방어를 해요. 몰직구용이에요. 네. 이런 선수들이. 대회에서 구각을 정말 많이. 아 이거 히트하기 실패. 네. 구각을 좀 많이. 나타내거든요. 야. 과감합니다. 전형적인 대회용 패턴. 와. 과감하죠. 아. 이것도. 커버리트 잡기야. 아니 근데. 선세트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잡아서. 진짜 많이 잡아요. 끝이 없는데. 크리스킬 모았나요. 줄이. 내일까지 잡겠어요. 어? 아. 모자랍니다. 약발 잡기. 이번에 후진켄 선수가. 다 세트 가져가면서. 두 선수 두 세트 공방 주고받는데. 어. 5분위치 안 걸린 것 같은. 아니 근데. 둘 다 심리가 너무 뻔뻔한 게. 약공격을 막았는데. 왜. 중공격이 나오죠? 뭐 아니면 돕니다 지금. 서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아니 뭔가. 가만히 가드하는 경우의 수가 별로 없어요. 점프를 뛰거나. 기본기를 내밀거나. 뭐. 그냥. 그냥 가드하는 상황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사실. 이잉 아저씨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스피디한 정기거든요. 아. 낯설어요. 이런 경기가 나올 수가 있나요. 아. 이거 대처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후진켄. 아. 침이 안 걸리고 그냥. 콤보 잘 넣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와중에. 서로. 확인할 걸 다 한다는 게 문제에요 지금. 야. 이것도 질렀고. 확인이 지금 다 돼요. 아. 대쉬가 아니라. 기다렸으면은. 강 썬더로 잡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만한 설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네. 막 하면은. 월호드를 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월호드. 월호드. 그. 이제 안정적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은. 네. 선세티를 약으로 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강으로는 안 잡아요. 다 약이었던 것 같아. 지금 서로가. 이기는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거대로 실행하는 것 뿐이고. 점프 강발 점프 궤도가 이상해서. 구석 탈출에 좋습니다. 아. 이거. 왜 내밀었죠. 스턴 안됐어요. 스턴니. 아. 줄이 이속이 너무 빠른데다가. 공격적이에요. 방금도 대단했던 게. 대쉬에서 약선을 넣었어요. 맞습니다. 아. 아. 게임 템포가 너무 빠른데요. 진짜 빠른데요. 아니 사실. 서로. 뭐. 많이 해봤다라는 느낌보다. 대화를 할. 지금. 필요성을 못 느끼는 느낌이거든요. 도넛 선수가 쓰는. V스킬 2가. 거의 선택이 안 되는. V스킬이다 보니까. 잘 모르죠. 약간 좀. 북미식 경기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템포가 빠릅니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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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이걸 또. 폴드까지 넣는다고요? 아. 아. 강본 또 들어와요. 점프 예상했어요. 고노. 게이지 다 있고요. 아. 이거 어렵죠. 스턴이 안 됐어요. 약으로 잡았기 때문에. 굳이 저기서 왜 EX를. 슈프트를 보고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참공. 와. 저게 왜 대공이. 어. 무서워요. 왜 2번 대시를. 본인이 유리한데. 아니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해요 이거 지금. 백점프 증발. 승리는 보노. 아니 점프를 저렇게. 아니 저. 제 입장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건데. 점프를 저렇게. 아니 아니. 와. 도망가는 게. 백 대시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점프로 도망가요. 아.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후진켄 선수와 보노 선수의 아주 화끈한 경기. 보노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1로 승리하긴 했지만. 사실 후진켄 선수도 전혀 밀리는 게 없었어요. 아. 화력으로 밀리진 않았는데. 이야. 이게 더 과감한 선수가 또 이겼네요. 이게. 보노 선수가 토케 선수한테 리벤지를 하고 싶다는 이유가. 토케 선수는 굉장히 방어적이고 단단하잖아요. 맞아요. 본인이 이제 막 치고 들어가고.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이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템포가 정말 빨랐는데. 본인들이 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뒤따르는. 확인 작업들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셋업 상황도 아닌데.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바로 반응이 되니까. 오. 이게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저렇게 그 빠르게 진행되지만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회전률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와. 그래가지고 저런 경기에 나오는 게 아닌가.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너 선수가 이타바 샹겔프 선수 만나러 갔고요. 다음 경기가 나훈 선수랑 미즈하 선수인데. 아 이거 고호키랑 콜린 경기 나올 것 같은데. 네. 미즈하 선수가 정말 고호키가 나온다면 고호키 대처를 정말 잘하거든요. 네네네. 나훈 선수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나훈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게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는. 맞습니다. 랭크 매치 엄청 돌리기 때문에. 네. 예전에 좀 된 일이긴 한데. 한창 이제. 정말 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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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 어떻게 사진보고 성격을 파악해 외래요. 웃는 게 너무 해맑아 가지고. 웃는 게 해맑아서. 저 선수도 제가 알기로는 큐슈 지역에 살고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 우리나라 플레이어들이랑 매칭이 잘 되는. 플레이어 중에. 저는 안되요. 저는 요즘에 나훈 선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핑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이유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날카롭다 지금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 굉장히 친합니다 저도 매일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점 느끼는 게 스트릿 파이터 플레이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약간 좀 공감되는 형성이 약간은 되는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아이디들이 계속 보여요 저는 저도 약간 좀 그런 내용을 받고 있긴 한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봤던 플레이어들이 접은 거 같지 않아 다른 방송이나 이런 거 볼 때 가끔 보면은 예전에 저랑 붙었던 분들이 한 번씩 나와요 나랑은 안 만나죠 그렇죠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야? 막 이러면서 그치 그치 참 이게 사이클이 좀 도는 거 같아 그런 거 보면은 맞습니다 이제 세일하고나 그럴 때 좀 늘어나고 혹시 프로필 열람 조회수 많이 있나요? 잘 모르겠고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두 분 다 대단히 많아요 자 보겠습니다 나훈 선수 아쿠마고요 그리고 미지아 선수 콜린입니다 일단 장풍을 정말 잘 쏴야 됩니다 콜린 상대하려면 장풍 견제를 좀 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점프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렇게 역으로 넘어가는 점프를 기본기들이 이렇게 잘해요 네 너무 어렵죠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거리가 아니면 역가드 점프를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바이브 킥 바이브 킥 달달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지금 이거 미지아 선수가 아쿠마를 너무 좀 잘하는 듯한 느낌이 정말 잘 알아요 제가 상대해봤는데 정말 잘 알아요 그렇죠 자 이거 터치를 쓰다가 당했고 많이 때려줬는데 트리거 약발 잡힌 와 재밌어요? 나훈이 여기에서 좀 턴을 가져가야 될 타이밍인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기서 별다른 무리를 하지 않거나 뭔가를 알고 어우 이거 히트하긴 아니 확인을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하네 그러니까요 트레이닝 많이 되죠 이렇게 된다면 또 나훈 선수가 오 이거 너무 잘 떠올라왔어요 자 트리거 일단은 켜졌습니다 마무리 방금 같은 경우에는 앉아 중손으로 이제 이득을 본 다음에 앞으로 와서 잡을 거란 예상을 하고 그 미지아 선수가 내밀었죠 그래서 맞은 겁니다 자 카운터 확인 너무 잘하고 조석에 한 번에 몰려버리는 나훈 여기서 나오는 게 중요한데 점프티 잡아 잡고 나훈 선수니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나훈 선수인데 못 나와요 나와야 되는데 나훈 선수인데 스턴치전 아직까지 못 나와요 스턴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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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나훈 선수가 못나온이 되죠 일단 나왔어요 밀어냈고 살짝 밀어냈고 나왔어요 나왔지만 나온 게 아니다 못나온 방금 약용권으로 넘어갔는데 이거는 엄연히 고호키 불리인 상황이었는데 나훈 선수도 이 사람이 안 내밀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먼저 내밀었는데 이미 미즈아 선수는 알고 있었죠 사실 멘탈을 부수려면 저 상황에서 승용권을 길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아 그런가요? 그쵸 전혀 생각 못한 스토리인데요 승용권을 지우는다? 사우라비스 명언 있잖아요 지고 나서 점프를 덜지었나? 그런 명언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가 봐도 불리였는데 지를 수 있죠 자 일단 1라운드 어떻게 하는지 봤기 때문에 나훈 선수도 뭔가 생각이 있을 겁니다 다른 생각이 저게 이제 역승용을 치기가 아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중 제어 기술들이 그걸 쓰다가 공중에서 맞으면 추가타가 들어갑니다 콜린도 마찬가지고요 역시 미즈아 선수가 다쿠마에 대한 대처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일단 필드전에서 상당히 좀 많은 점수를 얻고 들어가니까 네 아 그리고 지금 나훈 선수가 안 좋은 게 안전중말 히트 확인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요즘에 되게 잘했거든요 지금 긴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즈아 선수가 상대할 만한 선수들이 다 이제 탑클래스 아쿠마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네 탑클래스 단 아닌가요? 네 살아있는 단 점프 트리거 켜지고 있는 나훈 네 확실히 아 별로 무섭지 않아요 이런 것도 다 대처가 돼 있거든요 미즈아 선수가 예전 시즌에 아쿠마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거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미즈아 선수 매치 포인트 나훈 선수가 굉장한 위기에 공격합니다 약자결을 매직으로 뛰는 저 타임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점프를 너무 안 뛰긴 했거든요 네 계속 몸으로 밀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함부로 내밀면은 바로 그거 받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너무 시달려요 네 이거 어렵습니다 야 이걸 스턴 미즈아 선수 뭐 아쿠마전은 저희가 네 어떻게 뭐 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정말 잘해요 네 진짜 자 이것도 억지로 빠져나오긴 했습니다 나훈 보면은 원래는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아쿠마가 장풍 견제하면서 이렇게 못 오게 하는 그림이 나오죠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네 미즈아 선수는 너무 대처를 잘하기 때문에 좀 편하다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네 이제 여유가 지금 있죠 무섭지가 않아요 파동권 잘못 쓰면은 EX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까지 맞아도 상관없거든요 네 백댓시 하다 맞았고 스톱만 안 되면 됩니다 이제는 맞으면 안 돼요 스톱만 안 되면 됩니다 이제는 맞으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도망 도망 아 이거 참공이랑 점프 공격을 섞으려고 하는데 아아 하단 막지 못했어요 콜린의 까다로운 기술 중 하나죠 워낙 빠르기 때문에 저 상황에서는 아 막았는데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전에 그 점프에서 사실 내려오는 중간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트리거를 켜고 탈출한 순간이 네 근데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점프 중발 역가드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진짜 타이밍이 좋게 그걸 나왔어요 이미 그런 부분도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정말 오랜만에 토너먼트에서 아쿠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근데 그 아쿠마의 그런 어떤 너프를 떠나서 미지아 선수가 정말 대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맞아요 너프 전이라고 해도 저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에 이미 충분한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 토너먼트에서 맞습니다 아쿠마에 대한 대처는 이미 완벽했고 네 그러니까 그간 어떻게 보면 이건 미지아 선수가 아쿠마한테 어마어마하게 시달린 결과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래 당해야 되는 걸 거의 안 당했고 맞아요 아니면은 너무 재능이 뛰어나서 시달리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냥 뛰어넘은 거일 수도 있고요 확실히 그 미지아 선수가 보여주는 대처들은 굉장히 좀 깔끔해서 네 정말 트레이닝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원래는 그리고 미지아 선수가 춘리를 사용했던 선수인데 맞습니다 그 콜린으로 바꾸면서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춘리 때도 근데 엄청 잘했어요 네 그때도 잘했지만 콜린을 할 때만큼 약간 단단하다 거리를 진짜 무슨 모니터에 무슨 눈금을 붙여놓은 것처럼 MOV 선수에게 붙였었죠 거의 네 진짜 거리 조절이 너무 잘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지아 선수 세트 스코어 2대0 승리 다음 경기는 후도와 크러셔입니다 아 후도와 크러셔 선수가 굉장히 고통받을 수 있는 그런 매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버디버디를 예상할 수도 있는데 아 절대 그런 예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죠 이게 베드죠 이게 베드죠 이게 베드죠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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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죠 와 mod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전화는 저에게도 많이 받았지? 내 몸은 끝에 낙지? 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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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방금은 상대의 쉬미를 예상해서 그냥 띄워버렸죠. 닫아버리고. 이거 확정이 어렵습니다. 없나 봅니다. 아 크로시언스 지금. 이러면은 커맨드 잡기가 섞이기 때문에. 와 이걸. 백대시에서 트리거. 데미지로 연결 잡기까지. 마무리 안되니까. 위로다스. 같이 맞죠. 이러면. 이러면. 근데 이게 후드 선수가 절대 불리하지 않은 경계에요.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걷고. 약약. 이동 속도 빨라지기 때문에. 그냥 걷습니다. 약발. 약발. 약손. 지금. 후드 선수도 기본기를 함부로 못 내미는게. 브레드 나와버리면은. 네. 그렇죠. 1타를 암호화를 칠 수 있거든요. 야. 대체 얼마나 걸어오는 겁니까. 저렇게 해야 뚫을 수 있다는 거죠. 당당하거든요. 지금. 시간 얼마 없어요. 지금 15초 남았습니다. 와. 반응. 크로시아. 반응이 역시. 이거 보고 쓴 거죠. 거의. 크로시아 선수가 정말 예전부터 버디는 정말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저런게 반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다가. 히트 확인인지 주입인지 좀 판단이 어려운데. 연결 잘해줬습니다. 이 정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후드 선수 상대가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일방적인 경기를 약간 예상했는데. 역시나 버디 장인은. 와. 지금도. 후드 선수가 휘미를 하고 기본기를 내민 타이밍을 예상하고. 점프를 그냥 뛰어버렸죠. 또 이제 포이즈는 강선으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길어요. 딜레이가. 맞습니다. 중간 잘 막아주고. 또 당당히 거점. 와. 이거 딜캔가요. 그냥 들이받는데요. 크러셔. 그러나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누적시키고 있는 후드 선수입니다. 중발. 강발. 약발. 약발. 그리고 또 후드 선수가 버디 본인이 또 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맞아요. 야. 지금 채찍질을 얼마나 하는 겁니까. 오. 이거 딜캔가 보며. 아니. 킬링 애들은 시도하는 건 좋은데 조금씩 잘 있거든요. 약간 아쉬워요. EX였으면 잡혔을 겁니다. 사실 잡히는 거리만 왔어도 두 번 잡히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오. 일단은 그냥 들어가요. 아. 이제 또 심리 걸어줍니다. 한 번 더 잡을 수도 있어요. 강이었던 것 같은데. 백돼시. 자. 이제 트리거 있으니까. HP 대충 맞춰주고요. 트리거 켜주고 있는 후드.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는 심리를. 본인이 버디를 하니까 이게 또 안거죠. 백돼시. 백돼시. 뜨거워요. 자. 이거 노리고 쓴 것 같은데. 네. 거리가 너무 짧았고. 이거는 근데 크러셔 선수는 게이지를 모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트리거는 일단 모았고. 네. 게이지를 때리면서 모을 수 있습니다. 일발 역전 가능해요. 이게 V스킨은 2지만 트리거 1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기대해볼 수 있어요. 네. 와우. 자 왔습니다. 한방입니다. 일단 키고. 진짜 한방이에요. 서로 한방. 뭐 중손 뭐. 브레드. CA 갑니다. 지금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데. 가드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우와. 이거는 글쎄요. 이거 마무리 될 것 같은데. 마무리될 수 있어요. 이거 데미지가. 이런거 상태라서. 장단 아닙니다. 크러셔. 아니 이거 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게임이. 크러셔 선수가. 와 대처를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걸으면서 가드할 건 다 해주니까. 후더 선수도 뭔가를 함부로 데미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금은 후더 선수 답지하는 실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좀 너무 치명적인 실수였는데요. 네. 이런 치명적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와이퍼 분이 그렇게 이쁜 게 아닌가. 어. 민간미. 네 그렇죠. 상승이 좀 부러웠나 보네요. 상당히 치명적인. 아니 저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굴르고. 후더. 현재는 초중반 후더가 계속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문제는 데미지 포텐셜이 버디가 어마어마하게 살아. 이거는 너무 유리한데요. 네. 이거는 사실 지면 안 되는 상황이죠 거의. 어. 근데 조금 조금씩 맞춰주는.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크러셔가. 예. 이거 좀. 야. 뭔가. 어. 뭔가. 어. 방금 걸은 거 보셨나요. 몸으로 그냥 위로요. 아. 오늘 킬링해도 안 되는데 안 된 날인 것 같은데. 야. 근데 이거. 밀고 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발. 아. 안장 손. 근거리였지만. 만약에 막았다면 딜케어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킬링해도 시도가 좋았던 게. 뒷점프하다가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걸 또 피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후더 선수가 백패시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정말 잘해주고. 방금 잘 났었어요. 안장 손 났어요. 와. 이거 풍선 때문에. 점프를 못 뒤져 저런 상황에서. 오히려. 역심리로 잡기를 한 번 더 심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실 쓰고 들어가나요? 아. 육단은 낚입니다. 확실하게 끝낸다는 거죠. 야. 풍부가 심상치 않아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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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발이 안 들어갔어요. 양양이. 계속 잡기를 풀으라고. 앉아 중선을 내밀고 있는데. 크러쉬 선수가. 가드를 굳힙니다. 와. 앉아가. 배공 너무 잘 쳤어요. 오우. 아. 오늘 킬링애드는 아닌가봐요. 안 되는 날인데. 왜. 아니 방금 약발. 힌트를 시켰는데. 그러니까요. 아. 오늘 킬링애드는 안 되는가봐요. 방금 대시 킬링애드 하려고. 오늘 킬링애드입니다. 네. 100%입니다. 원래 안 되는가봐요. 버려야 돼요. 안 되는 날은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 저 킬링애드는 정말 수없이 써봤을 텐데. 오늘따라 거리가 좀 많이 이탈해요. 거리도 거리고. EX로 잡아야 될 만한 거리에서. 노멀루스가 안 잡히는 경우도 있었고. 좀 많이 아쉽네요. 세트 스코어 1대1로 맞춰주고 있는 순서. 아. 이렇게 되면 후도 선수가 또 분위기 너무 좋아집니다. 어우. 여기서. 약발을. 잘 내밀었어요. 근데 뭐. 이미 아시다시피 후도 선수가 이제. 좀 천재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파악이 좀 빠르다. 맞습니다. 다운로드가 빠르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크러쉬 선수가 대공이라던지. 기본적인 대처는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라는 게 좀. 이게 많이 힘든 거죠. 그렇죠. 오는 것만 받아먹어야 되는데. 오는 캐릭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가야 되는 캐릭이라. 예. 버디가 가서 어떻게든지. 심리를 걸어야 되는데. 리버설로 쳐냅니다. 이렇게 밀면 또 버디 입장에서 힘 쫙 빠지죠. 아 일단 브래드로 밀고 있는데. 들키 안 당한다는 걸 알고. 아 방금은 킬링해도 맞았을 것 같은데. 성과 없이. 안장한 걸 방금 중손으로. 글쎄요. 네. 이거 C라서. 아 못 가요. 그. 콤보 한 번에 C. 오우. 아 확인 안됩니다. 야. 드디어 드디어. 몰라요 몰라요. 대비 장난 아니에요. 야. 갑니다. 마무리 안될까. 이게 마무리가 안되면 이거. 야. 심리가 두 번 통했거든요. 킬링해도 잡고. 그 다음에 기본기 통했고. 근데 마무리가 안됐어요. 아 포이즌 피통이 좋은가봐요. 아 이거는 크로스 입장에서. 너무나 아쉬운 라운드. 정말 힘 빠지는 라운드가 아니었나. 이거 또 맞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대구 나오죠. 무조건 후도 선수. 다 알았어요. 이제. 벗 입장에서는 트리거를 채울 때까지는. 뭘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예. 가끔 가다 이제 후도 선수가. 아 이거. 잘했죠. 서로 실수였는데. 풍선껌. 점프 유도. 쉬프트. 아. 대공. 대공이 낚이지 않기 위해서. 네. 승용대공을 치고 있죠. 기본기 대공을 지금 거의 안쓰고 있어요. 거리가 안되면 아예 포기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파하겠죠. 아 긁혀요. 이거 생각보다. 누적이 많이 됩니다. 어. 일단은. 켰는데. 킬링헤드. 이거 끝까지 킬링헤드. 자. 이번에 막았어요. 가만히 있죠. 트리거. 뭐라도 맞으면 끝날 수 있습니다. 크러셔. 하트레이드. 안자강손 긁고. 크러셔 입장에서는 EX 브레드 한번 노리는 것 같긴 하거든요. 브레드. 아. 리치가 길어요. 아. 이게 공대공도. 아. 한 대 한 대가 아픕니다. 뜨거워요. 이거 이거 이거. 아. 지금 구워지고 있어요. 항손 마무리되면서 후두 선수가 결국에 크러셔 잡습니다. 후두의 승리. 오늘 삼겹살 파티 하겠는데요. 근데. 후두 선수는 물론 잘하리라. 다들 예상을 하셨겠지만. 크러셔 선수가 오늘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될 수 있었던 게 빛나갔죠. 호였어요. 네. 거기다 마지막에도 좀 상황이 절망적이었던 게 이미 트리거는 켰고. 네. 데미지는 체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후두 선수는 CA가 있으니까. CA가 거의 다 온 상태라서. 한 대 한 대가 너무 아픈 상황이었는데 그걸 조금씩 맞아주고 있으니까. 아니 킬링 헤드를 맞을 만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게 살짝의 거리 미스로 인해서. 설계는 좋았는데 거리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후두 선수 웃을 수 있겠는데요. 다음 상대 스톰쿠보입니다. 아하. 덩치 캐릭인데요. 자. 위에서부터. 타치 카와다이고. 이타바시 장기의 파프루 모모치와 미즈와 스톰쿠보와 후두 선수가 토너먼트에 생존해 있습니다. 여기서 네 명의 선수만 내일 다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탑 A까지의 여정. 오늘 16강부터 8강까지 보내드리고요. 내일은 8강부터 그랜드 파이널까지. 캡콘 프로투어 2021의 첫 번째 우승자가 내일 결정되고요. 기대됩니다. 사실 이번에도 좀 첫 번째 토너먼트는 다이고 선수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근데 지금 폰 보면은 가능하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아까 경기대용이. 맞습니다. 네. 그쵸. 내용 보면은 약점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쵸. 다이고 선수가 누구한테 지고 내려온 거죠? 아마 레이케츠 선수한테. 레이케츠요? 패배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모르죠. 근데. 레이케츠 선수. 꼬챙이. 아 근데. 지미 선수. 지미 선수. 아 지미 선수. 아 꼬챙이죠. 꼬챙이가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이고 선수가. 근데 지금 남은 선수 중에는 꼬챙이가 없죠. 아 그러면은 또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다른 선수들도 무시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예상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타치카와. 타이고. 이타바시장게프. 보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 남은 네 경기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경기는 이타바시장게프 보노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재밌겠는데. 이거는. 아니 근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보노 선수가. 로라로 이타바시 선수를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힘든게. 네. 레리어트로 거의. 만약에 장게프를 고른다면 레리어트로 거의 대처를 할 거고요. 그렇죠. 아비게이를 고르면은 V스킬로 대처를 할 거기 때문에. 아니야. 왜냐면. 보노 선수 아까 봤잖아요. 월워드에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캐릭에 대한 대처가 이미 있어. 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월워드 계열 가면은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맞아 맞아. 그게 진짜로. 이게 괜히 그 계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그렇긴 한데 걱정은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딱. 어. 뭐 다. 다. 다전제가 아니라. 두 판 딱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 두 판 안에 설계가 완벽하게 먹혀 들어간다면은 이타바시 선수도 방심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자 이타바시 장게프 선수와 보노 선수의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 물론 뭐 남은 경기가 다. 네. 상당하네요. 모모치 비즈아 선수 경기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모모치 비즈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류를 들고 나올까요 모모치.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두 선수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약간 단단하게 플레이하면서. 네. 이제. 위퍼니쉬를 적극적으로 노린다거나. 예. 그리고 모모치 선수도 좀. 게임을 안전하게 좀 플레이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보면은. 딱 두 선수를 보면은 또 제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이제 안전하게 하면서. 굉장한 그런 어떤. 뒤로만 가는. 네. 뒤로만 가는. 레버가 고장 났나요. 그렇죠. 레버가 이제 그 제가 그 뭐야. 유전자가 뒤로만 가게끔 돼 있어 가지고. 맞아요. 레버가 사실 앞으로 안 간다면서요. 대체 장품을 어떻게 쓰는 겁니까. 유전자 자체가 후진으로만 하게 돼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스톰쿠버 후도 선수의 경기까지 오늘 보내드리고. 오늘 일단 마무리가 되는데. 역시. 음. 일본 CPT 기대하신 분들 많을 텐데. 역시 경기 내용 하나하나가. 아. 수준이 너무 높고 재미있고. 상당히 재미있네요. 볼만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봤던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올라왔고요. 네. 유일하게 보노 선수랑 후진켄 선수만 이제. 프로투어에서는 여기까지 처음 올라왔는데. 네. 이제 한 선수는 탈락을 했고. 보노 선수만 남아 있는데. 이제 기존의 강자들을 꺾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다 프로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혼자 껴서. 네. 그러네요. 앞에 달려있는 게 보노 선수만 없네요. 자 경기 준비 됐습니다. 하츠카와 선수가 포이즌이 나왔어요. 네. 포이즌 살짝 보였죠. 요건. 글쎄요. 경기를 첫 번째 세트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이고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 매치상으로 보면 가입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가죠. 네. 지금 보면은. 그 하츠카와 선수가 초반에 장풍 예측을 해서 좀 기술을 써봤는데. 그게 안 통했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가일이 가야 되는 입장인데 모호기란 말이죠. 모호기인데 장풍을 쏘면은. 그 포이즌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이 맞을 수 있는 그 기술이 있어요. 네. 기술명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하트레이드요. 예 저 저 저 기술. 네. 죄송합니다. 같이 맞으면은 오히려 장풍 쏘는 입장이 분리라서. 근데 이렇게 구성이 먼다면 또. 그 얘기가 달라지죠. 다이고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걸입니다. 이거 압박감 장난 아닐 텐데요 다츠카와. 말 그대로 다이존이죠. 대시 세 번으로 밀어냈습니다. 어 이거 반응 못했어요. 이거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참 되죠 이거는. 아무리 포이즌 CA가 데미지가 약하다고 해도. 이 정도는. 이 차가. 와 안됐어요. 마무리가 안됐어. 덜 부어졌어요. 아 이거는. 아 이거 왜 갔죠. 힘 닿습니다. 왜 갔죠. 어허. 아아. 이걸 또 질러. 다 이거. 역시 이런 노련미. 와아. 이거 정말 예측 못하는 상황이었죠. 지금 다이고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게이지 남아있고요. 공제까지 제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쏘니폼 쏘다가 EX 쏘니폼 한 번정도로 더 밀어낼 수도 있고.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이야. 약간 몸을 누르고 있는 다이고. 그렇죠. 이게 지금 EX 게이지가 저번판 경제 효과에요. 이게 경제 효과입니다. 큰일났습니다. 네. 아 그 다이준. 아 이거 나가기 어려워요. 소니폼을 손을 뻗을 때 강발로 크러쉬 카운터를 내려고 그러는 건데. 안 줘요 거리를. 아 안 줘요. 와. 이거 CA까지 깔끔하게 들어가는데. 데미지. 에이. 안자 중발 트리거 켜고 싶은 걸 다이고 선수가 알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알고 있죠 지금. 안자 중발이 분명히 나올 테니까. 어. 리버스 스피닝 킥으로 하단을 피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저 리버스 킥을 진짜 잘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안자 중발 같은 걸로 견제를 해야 되는데. 쉽사리 하다가 저렇게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저런 저기에 당하는 캐릭터들이 몇몇 있죠. 케미라던가. 고호키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안자 중발에서 조금 주입을 많이 하니까. 아 이번에는 밀어붙이고. 오히려 본인이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제. 아 이거는 가족 알죠. 이 정도 됐으면. 어 이리 같이 맞으면. 뭐 좋아요. 이리거든요. 이거를 진작에 사용했어야 되는데. 근데 같이 맞을만한 소지품을 안 써주는데요. 안자 중발 대고. 레츠고 이거 맞으면 안 되는 공격인데. 아 근데 추가포 안들어가고. 와아아우. 아 백댁시를 했는데도 잡혔어요. 아 방금 대처 너무 멋있었는데. 아 이게 늦었어요. 대처해 대처해 대처네요 저게 상단이었다면 상단이었다면 두 번 두 번은 상단이었어요 중발밀면서 타치카우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라운드였어요 진짜 힘들게 가져왔어요 두 번을 지상으로 쓰고 아 매직 점프가 들어갑니다 데미지를 일단 주고 있고요 구석이에요 아 이거 자 이번에는 어디로 거리가 애매하죠 아트레이드 스토리콘 얹어주고 다시 한 번 스토리콘 또 오 강소은 와장장 자 일단 거리는 다시 잘 걸렸습니다 아 이게 걸렸죠 점프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했고요 앉아서는 계속 견제를 하니까 지금 일정 거리를 주면서 앉아 강소는 유도한 다음에 점프를 한거죠 네 제자리 아 이거 CA까지 가면서 확인을 못할 선수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100% 거의 기계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 안자강발 대공 안자약손이 너프 됐다고? 그럼 안자강발을 쓰면 되잖아 이거는 개인 방송에서도 많이 보여주던 스킬이에요 예 한 밖에 안나옵니다 강선 저런 대공이 되는거는 알고는 있지만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아니요 그렇죠 예 사실 안자강발로 위퍼니쉬도 다하고 네 리스크가 큰건데 저걸 퍼니쉬를 한다는게 대단해요 밀고에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저거 너무 잘되있습니다 점프 강공격을 저런식으로 이제 앞으로 나가게 쓰면 안된다는걸 타치카와 선수도 알거에요 답답한데요 지금 타치카와 대공을 하나로 쓰기도 힘든데 아아아아 이거 데미지 너무 어려워지는데요 많이 나왔어요 타치카와 따라가려면 상당히 많은 인구의 시간을 거쳐야됩니다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아아아 대단합니다 다이고의 승리 완벽한 그런 벽에 갇힌 느낌이죠 지금 탑을 할 수가 없어요 탑 A수로 가는 다이고입니다 패자조지만 다이고 선수는 정말 극강의 포스를 뿜어내면서 타치카와까지 잡고 탑에잇 입성 완료했습니다 도저히 이게 누구한테 질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플레이네요 그렇죠 지면 이상한 저 플레이가 어떻게 졌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마 꼬챙이 점프 강발에 좀 찍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꼬챙이가 또 견제가 필드전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장풍으로만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울거에요 아마 근데 그게 좀 다이고 선수가 좀 어려워하는 매치업이라면은 그 정도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남은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크로우스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플레이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물 셀 틈 없는 플레이라고 하면은 이런 플레이가 아닐까 이제 점프도 못 뛰고 모든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니까 사실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교과서죠 교과서 타치카와 선수는 좀 운이 없다고 할까 이게 다 왔는데 그렇죠 다이고 선수를 만나가지고 패자조에서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가장 화끈한 매치가 될 수도 있는 아 이거 기대됩니다 경기가 몇.. 얼마만에 끝날지 이게 이타마시 선수가 어떤 캐릭터를 고를지도 약간은 좀 기대가 되네요 왜냐면은 로라는 장기애프로 충분히 할만 하거든요 그렇죠 장기애프 고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이타마시 장기애프 그리고 보노 선수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노 선수가 또 이렇게 이 프로투어의 시간을 단축하는 데 또 한 일조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후진겜 선수와 같이 그렇죠 보노 선수와 대단한 선수죠 스코어는 분명히 2대1이 나왔는데 경기 시간이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2대1 경기가 그렇게 빨리 끝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음 경기 아마 바로 보여줄 것 같은데 앞으로 남은 경기가 세 경기입니다 오늘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아쉽나요? 아우 이거 좀 아쉽죠 이게 이게 한 12시간 중계를 해봐야 아 그래요? 다기어 정도가 딱 이제 재밌게 즐기는 정도 난 12시간 해봐요 네 네 쉬는 시간이네요 네 쉬었다가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모씨 선수와 미지아 선수 있고, 스톰쿠버 후도 선수 있고요. 이번 경기는 이타바시 장기에프와 보노 선수입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그 매치. 이 경기는 쉽사리 예측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모모 선수 일단 좀 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세를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에프 아비게일 둘 다 아마 참공 던더클랩이 안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스킬2를 안 고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통할 리가 없거든요. 아까 스킬2 같은 경우에는 주리가 만약에 점프 반응을 하고 대공을 친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되는 거고, 레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장풍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스킬2를 사용은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버튼 대공은 좀 난이도가 많이 하락하잖아요. 대공 자체가 아무래도 커맨더 넣는 것보다. 그래서 장기에프 상대로는 너무 힘들 것 같고 아비게일도 대공기가 굉장히 우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비게일 상대로는 혹시라도 썬더클랩을 살짝이라도 모으다가 강송 크러쉬 카운터 나면은 난리나죠. 게임이 그대로 그냥 한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보노 선수의 스킬셋 활용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일 것 같고 이타바시 장기에프 선수가 최근에 폼이 너무 좋아서. 맞습니다. 일단은 어떤 캐릭터를 선택을 하든 접근을 할 수 있을지가 먼저 문제고요. 만약에 장기에프를 고른다면 접근을 해도 문제고 아비게일을 고른다면 그 거리를 대체 뭘로 좁힐 것인가? 제가 봤을 땐 확실하게 좀 끝내고 싶다면 아비게일 쪽으로 고르는 게 로라한테 더 고통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타바시 장기에프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썬더클랩 쓰다가 안자중발 같은 거 견제 당해도 확인이 되는 선수고 그냥 어떤 캐릭터를 써도 이타바시 선수한테는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노 선수 입장에서는 이타바시 장기에프 선수가 존 타케오치 선수한테 지면 안 됐어요. 아 그러네요. 차라리 존 타케오치를 상대하는 게 본인은 더 마음이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존 타케오치 선수가 잘못한 건가요? 그렇죠. 아니 보노 입장에서는 진짜 이타바시 장기에프 만나지 마라 제발요.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만큼 어려운 매치이기 때문에. 원래 커맨드 잡기 하는 캐릭터 하시는 분들이 커맨드 잡기 캐릭터를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껄끄럽고. 보통 자신과 같이 이렇게 또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장기에프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미카 로라 상대로 약한 모습을 보였던 적이 없거든요. 특히 이타바시 장기프가 또 그랬죠. 그렇죠. 이타바시 장기프 사실 상상이 없잖아요. 달심 승률도 높고. 말이 안 돼요. 너무 신기합니다. 한 번 정도는 미끄러졌어야 되는데 달심한테. 그렇죠. 그런 적이 없어요. 다른 선수들은 모르겠지만 이타바시 선수는 공식 대회에서 달심한테 진 적이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다른 픽을 갖고 있다면 또 얘기가 또 틀려지죠. 보노 선수가. 근데 보통 이제 로라로 워러드까지 갔으면 보통 장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픽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로라로 간다고 하면은. 일단은 보노 선수가 로라를 만약에 고른다면 어떻게 플레이할지도 궁금하고 그렇죠. 스킬을 어떻게 고를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타바시 장기프가 장기프 아니면 아비게리니까 그렇게 가는데. 뭘 골라도 로라한테 질 것 같지 않다는 게 장기프. 근데 이거 봐야 돼요. 1-1 골랐네요 역시. 보노 선수가 투 안 된다. 이타바시 선수 입장에서는 장기를 골라도 부담이 없으니까 한 번 일단 보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타바시 장기프의 장기프 그리고. 보노 선수의 로라예요. 아 역시 앉아중발 두 번을 연달아 드리는. 이게 던더클랩이 양날이 부분이. 오우. 반응 리액션 좋습니다. 보노. 이게 보노 선수가 딴 것보다 반응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타바시 선수도 보노 선수의 경기를 봤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커맨 잡기를 많이 심어 놓은 걸 보고. 안 본 것 같은데요. 펜테쉬를. 아니. 진짜 보노 선수가 엄청 빨라요. 야 이거 다 받았어요. 방금 같은 거는 워로드답지 않은 그런 실수였죠. 모으고 있는데 그걸 타격기로 넣는다는 게. 보통 저런 상황에서는 잡거든요. 어 근데 지금 인터넷 장기프가 말립니다. 완전 말렸어요. 야 약발 중선 보노. 예사롭지 않아요 이 선수. 기본기 선택이. 지금 앞강손 거리가 너무 좋았어요. 잠깐만요. 선택해야 돼요. 잠깐만요. 선택해야 돼요. 선택. 201. 더 잡을 수 있는데. 야. 이게 이타바시 선수죠. 이게 이타바시 선수죠. 이거 끝나나요. 남을 것 같은데. 이거 역전 너무 힘들죠 이거는. 지금 시작한 지 20초 됐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 어. 이거 셋업을 어떻게 거냐에 따라. 아. 리버설 잘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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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리버설 더 있었어요. 어. 3중단이 나올 뻔 했는데. 잘 끊었습니다. 대시 대시. 백 대시 백 대시. 지금 이타바시 장기프가 백 대시를 세 번 전속 칠거 쳤다. 와. 어. 이거 무서웠어요. 슘스가 시컴했을 거예요. 아니 보노 선수가 앞으로 대시를 세 번 하니까. 이타바시 장기프가 백 대시를 세 번. 어. 보다닥. 도망갔어요. 근데 이타바시 선수 지금 EX 게이지 많습니다. 아. 아이조는 아니죠. 어. 선택해야 돼요. 대시. 선택. 2, 0,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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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또 대처하네요. 완벽한 예측이었습니다. 아. 오히려 대시를 잡았어요. 이제 본인의 턴. 아. 아. 그 턴 지나갔고요. 타와이 선수도 알고 있죠. 본인이 쓰고 있으니까. 어. 드려켜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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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타바시 장기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장풍이 나올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아 그리고 저게. 버튼을 중간에 끼워넣으면은 캔슬될 때만 저게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시도조차는 안 돼요. 사실은. 아. 번호 선수 1라운드 때는 정말 대단한 기세 보여줬는데. 솔직히 2라운드도 HP 조금만 더 남아있었으면 몰랐어요. 네. 이거 이겼다고 해서는 아직 확대하기 이를 것 같습니다. 아. 안장강발은 계속 쓰고 있는데 뒤로 걸을 거라고 예상하고 쓰는 거거든요. 어. 걸렸죠. 아. 아마 백돼시를 예상했죠. 백돼시를 예상했죠. 예. 어우야. 약손 두 번. 아. 진짜. 포로 선수는. 너무 공격적인데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와. 진짜 대단한데요 이거는. 네. 와우. 잡았어요. 한 번 더 잡을 수 있어요. 야. 강소원. 야. 여기서 중볼트가. 아니 저기에선 좀 트레이닝이 안 됐는데. 저거 좀 아쉬운데요. 그냥 잡아버리면 되는데. 대시대시에서 왜 썬더클랩이. 아니 대시대시 썬더클랩이라뇨. 거기다 카운터. 네. 잡고. 선택해야 돼요. 시프트 쓸 것 같은데요. 선택. 안 쓰네요. 마무리에요. 이타 마시안기에프 선수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 뭔가 리버설이 떴는데. 뭘 누른 걸까요. 보노 선수가. 가만히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 저. 저. V스킬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아쉬운데. 저것만 대처 되면은. 네. 승기가 있는데. 어우. 진짜. 보노 선수의 용기는 정말. 기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게 대단합니다. 이건 이 선수는 진짜. 마이너스 이니까. 선택해야 돼요. 선택. 선택. 안 일어나지만은. 이거 어려워요. 선택해야 돼요. 아아. 선택해야 돼요. 한번. 오오오오. 이게 뭐야. 아까 하려던 게 이거였다. 이런. 이거. 빨려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근데. 아. 어려워요. 어. 같이 맞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로고라가. 남은 에이치피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붙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프레임을 감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렇게 가드가 되면 결국 이즈선다 걸리는 거는 보노 선수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분 정도 걸렸나요? 사실은 한 1분만에 끝난 것 같은 경기이긴 했는데 이탑하시안기 에프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탑하시안기 에프 선수 탑8 같습니다. 보노 선수 기세는 너무 좋았으나 너무 조금 과했던 게 아닌가. 약간의 강약 조절을 조금 더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을 감고 질렀던 것도 몇 개 보였죠 사실은. 근데 사실은 보노 선수가 진짜로 말 그대로 강약 조절이 조금만 있었다면 이길 수 있는 타이밍들이 보였긴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기 에프 V스킬에 모으고 있는 그거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아시죠. 거기에서 타격기를 넣으면 당연히 다 받는 상황인데 계속 타격기를 넣었단 말이죠. 거기에서 코멘트 없게 나왔으면 훨씬 좋았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약발 약손한 다음에 바로 선세틸로 선회를 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게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붙어있던 거리도 많았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냥 트리거 상태가 아니면 4번까지 기본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고려해서 기본기를 뻗기에도 로라의 통상적인 콤보가 그렇게 여러 개 때리는 게 별로 없어요. 다단히 트로의 콤보가 없죠.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더 그래서 그랬는지. 그러나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스펙타클 했습니다. 이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클 베이 감독이 아닌가. 거의 그런 수준의. 자신이 어떤 플레이어인지 보여줬죠. 사실 보너 선수의 아까 전에 3중단이 통했더라면 게임이 더 재밌었을 텐데. 중단도 중단인데 대단한 건 뭐냐면 리버설 선세티를 이런 걸 써버리니까. 아까 중단 맞은 것도 이타바이 선수도 위기를 느껴가지고 도망치려다가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대처들을 보여줘가지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킬2를 안 쓴 것은 정말 안 되는가 보네요. 그리고 다이고 선수와 이타바시 선수가 만나게 됐습니다. 8강에서. 와 다이고 선수가 접근할. 아니 이타바시 선수가 접근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매치업이긴 해요. 근데 이타바시 장기예프 선수가 워낙 원거리 캐릭터도 강해서. 강하긴 한데 다이고 선수의 대처도 엄청나게 강하고 이타바시 선수는 이제 선택을 강요하는 플레이를 정말 잘하고. 네네. 가드를 잘하냐 못하냐 이게 또 관건이네요. 결과적으로 EX 스크류를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장기예프를 한다면. 거리를 주냐 안주냐. 다음 경기 모모치와 미지아입니다. 아마 류와 콜린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이 매치도 할 만은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콜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장품 캐릭한테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또 몸으로 밀어서 붙느냐가 또 관건이죠. 근데 보모치 선수가 류를 꺼낼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류로 이번 토르몬트를 하겠다고 아예 마음이 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또 고호키랑 다른 그런 어떤 껄끄러움이 있거든요. 콜린 입장에서는. 류는. 네. 그러니까 고호키는 또 공격도 들어가는데. 공격하다가 콜린이 이렇게. 그 위펀실라는 경우가 있다면. 류는 그렇게 뭐 쉽게 안 들어가면서. 견제만으로도 깎아먹고 장품으로 깎아먹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류는 또 단타 데미지가 세잖아요. 그렇죠. 한 번 또 공격 들어가면 굉장히 데미지가 세고. 결정적으로 이번 시즌에 다리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류가 또 장풍이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콜린 입장에서 그게 또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반응이 쉽지 않다. EX 스텝으로도 반응이 좀 어려울 정도로. 거의 예측이죠. EX 스텝 그거 하는 거는. 앉아 중발하고 파동을 치는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다른 경우에 파동을 치는 경우. 보통은 이제 앉아 중발이 가드 됐을 때 주입을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근데 모모씨 선수가 그걸 안 해주겠죠. 자기도 콜린을 해봤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알고 있으니까 앉아 중발에서 그냥 끊던가. 아니면 히트 확인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해주신 대로 콜린을 플레이를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미자 선수 입장에서. 준비가 된다면 빨리 보고 싶은 경기이긴 한데. 오늘 계속 한 경기하고 쉬고 한 경기하고 쉬고 약간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서. 아마 현재에서도 모노 선수가 경기를 너무 빨리 끝냈기 때문에. 지금 불량 걱정. 아 왔어요. 맞습니다. 네. 모모씨 선수의 류고요. 그리고 미자 선수의 콜린입니다. 코스튬 설마 벗나요? 저거 벗으면 되게 흉측한데. 아! 그러려고 잊고 왔다. 아 이걸 이걸. 아 그러려고 잊고 왔다. 모모씨 선수답지 않은. 처음 봤어요. 이런 퍼포먼스는. 기선 제압이거든요. 콜린을 상대로 기선을 제압하겠다. 흉측하게 나왔습니다. 확실히 기선 제압하기 위해서. 대쉬를 먼저 했고. 자 강선에 끊겼습니다. 이거 근데 모모씨 선수가 많이 이기고 싶은가 봐요. 상대의 눈을 혼란시켜서. 그만큼 승리를 갈구하고 있다. 자 저런 대처가 또 가능하죠. 류는. 이야. 스킬2가 나왔네요. 스킬2를 활용을 한다. 이거 앉아있어도 이제 운권이 들어가죠. 아이고 스킬죠. 이게 류이다. 류가 또 이렇게. 구석에 물면 또 무서운 킬이 되어버렸어요. 이야 데미지. 2등이죠. 이야. 모모씨. 완벽한 공격력. 구석에서 절대로 뭐하나 이제. 한 10초 전까지 왼쪽 구석에 있었는데. 오른쪽 구석으로 가면서 게임이 터졌어요. 그냥. 아. 안자강손 주입도 확실하게. 지금 같은 경우에 알고 있으니까 참고 안쌌죠. 아 이거 용권이 공중에 뜨니까. 어차피 더 이상 안 맞는다는 거 알고. 그냥 써본 거예요. 이거 보세요. 손린에 대한 대처가 있네요 아예 모모씨 선수가. 확실히 자기가 해몬 캐릭이라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예예. 강손이 왜 나아요. 아 예예. 이거 아파요. 족도 두 번. 예. 아 아까 유리. 토끼 검솔한 거랑 완전 지금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앞강손을 한다면 본인이 왜 중소를 내밉니까? 일단 여기서. 이야. 시퍼디. 완벽한 대응. 시퍼디. 어 이번에 모모씨 좀 위험하겠는데요. 그러게요. 여유가 생긴 거죠. 아 근데 위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우. 아우. 이거 맞으면 안 위험하죠. 스턴 직전. 오히려 공격을 막 들어가요 모모 선수. 스턴을 시킬 생각이었는데 이거 확정. 너무 살살 때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가 장풍이 없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안 쏴주겠다는 건데. 어 이번에 미지아 선수로 힘을 좀 내보고요. 잡기.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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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거는 1이에요. 반응이 어렵죠. 너무 빨라서. 네. 트리거 1으로 또 타력기 넣으면 플러스가 더 늘기 때문에 그것도 있죠. 안 되던 콤보가 되죠. 네. 왕손. 아 이거. 와. 세게 걸어봤는데 당해주지 않고 중발 밀면서 매치 포인트는 못 쥐. 원래 데시팩트 씨로 잡기 낚시를 걸었는데 미지아 선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됐죠. 와 미지아 선수가 생각하는 운영은 바로 이런 운영이거든요. 만약에 이번 라운드까지 내준다 그러면 미지아 선수 너무 무력하거든요. 앞강손이 갑자기 저렇게 튀어나와 버리면 미지아 선수 입장에서 막 힘든데. 아 일단 플러스 터치. 질렀습니다. 아 대처 있습니다. 대처 있어요. 아 이거 쉬프트레인한 대처가 모든 게 다 있어요 지금. 잡기 낚시였는데 통하지 않았고. 이뤄냅니다. 뭐뭐지. 중중. 강발. 히트 확인해서 트리거를 켜고 싶을 거예요. 미지아 선수는. 아 장풍 나오기 시작하고. 예. 지금 기본기를 뻗들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장풍을 쏘는 거고. EX 게이지도 없죠. 미지아 선수한테. 강발. 트리거 못 켰어요. 중발. 어떻게든 때리면서 트리거를 켜고 싶으니까. 아 이거 무리하게 켭니다 일단. 이거는 상황이 좋죠 지금. 미지아 가져가야 되는 라운드고요. 응당 가져가야 되는 라운드였고. 맞습니다. 이 다음 라운드에 게이지가 꽉 찬 류를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인가. 저거를 내줬다면 위험했죠. 자 잡기까지. 강발. 저 강발도 위험하거든요. 안장아선 같은 거 이렇게 끊길 수 있습니다. 잘 끊었어요. 이거 게이지도 쓰고 스턴치도 무시 못하고 점프. 아 잘 끊었고요. 약손 너무 잘 비밀받고요. 미지아 일단 위기 탈출. 아 빠져나옵니다. 야 공중요건. 아 가는 거 맞습니다. 약손 중손 내밀어보지만. 뭐 뭐지 가줄 생각이 없고. 한 번 기회 오나요? 시프트 브레이크. 아 미지아 선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한 대도 맞지 말아야 되는 미션 인파서블. 아 대시가 아 이거 뭐 다 쓰고 있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미지아 선수. 기잡기로 마무리되면서 모모치가 미지아 꺾고 8강 갑니다. 아 근데 이거는 미지아 선수가 본인 스스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실수도 실수인데 모모치 선수의 대처 능력과 순간적인 공격 패턴. 그런 것들이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미지아 선수가 지금 정신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라운드 가져온 게 전부였고요. 네. 다 내줬어요. 야 근데 모모치 선수 류가. 예상 밖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뻔뻔한 것도 있었고요. 네. 뻔뻔함과 안전함과. 그 다음에 상대방의 심리. 패턴을 읽는 그런 기본기 내미는 플레이가. 완벽하게 지금 조화를 이루어져가지고. 모모치 다웠다. 그렇죠. 기껏 이제 류를 했는데. 한 20초 동안 파동권이 안 나오던 적도 있을 정도로. 파동권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없었고요. 미지아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만나기 싫은 상대를 만났다라고 봐도. 이렇게 되면 시즌 1 이후로 오랜만에 류가 8강에 가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아니 류가 8강에 간다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거의 몇 년 만입니까? 몇 년 만이죠. 진짜 오랜만에 류가 8강을 갑니다. 이런 시대가 오네요. 그 당시에는 뭐 거의 유도로 갔다고 봐도. 그렇죠. 좀 더 무방한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속 잡기라던가 여러 가지 강한 패턴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많은 플레이어들의 원성을 샀었죠. 대단합니다. 자 오늘 이제 경기 한 경기 남았는데요. 쉬는 시간 쉬었다가 마지막 한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죠. 잠시 뒤에 뵙죠. 잠시 뒤에 뵙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후도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덩치 캐릭 위주로 대전 상대가 걸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등치가 큰 캐릭터, 느리다, 굼뜨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만한 픽인 포이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톤코브 선수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이제 8강부터 그랜드 파이널까지 보내드리고요. 방송시간 똑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4시 한 밤부터 이거는 PDT고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반부터 이제 프리쇼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5시부터 토너먼트에 들어갔는데 오늘하고 다 똑같은 스케줄로 진행이 될 거고요. 내일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스톤코브와 후도 선수의 마지막 8강 진출자를 가르는 경기가 준비 중입니다. 스톤코브는 아마 아베게로 나올 것 같고요. 후도 선수는 포이즌을 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훈다 같은 것도 사용을 하던데 그런 것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훈다가 포이즌한테 강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죠. 중 슈퍼박치기 같은 거를 이제 가드를 해도 포이즌이 세게 때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신에 후도 선수가 그 반응성으로 그걸 어떻게 오기 전에 쳐낸다면 아... 같이 맞을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많이 좀 입장에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선수가 아닌가 후도 선수가 훈다는 진짜 근데 가능성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근데 가능성은 있지만 터너먼트 상위권에서는 거의 못 보는 캐릭터거든요. 사실 작년에 혼다가 은근히 유럽권에서 활약을 좀 해줘서 맞습니다. 네네. 그래도 스톤코버라면 하지만 혼다가 나올 바에는 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단은 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단은? 네. 단은... 다들 부정적이시네요. 살아있는 단이 나가야지. 단으로 후도 선수를 이길 생각은 좀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제 터너먼트에서 이제 무한 콤보를... 왜... 나왔잖아. 와... 야... 나왔잖아. 야 이게 나왔어. 이게 나왔어. 오... CPD 최초 등장 아닌가요? 우와... 나왔잖아. 아니... 오... 투투입니다. 이거... 이거... 무한을 쓰겠다는 의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거 단공각으로 날먹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후도 선수도... 후때부터... 이게... 했던 플레이어라 보니까... 근데 이거 감각이 포랑 달라요. 완전 다르죠? 다르긴 하죠. 근데 단공각. 완전 다른 캐릭터예요. 아... 그렇죠. 저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단공각이 정말 까다로워요. 어어? 콤보? 너무 잘 넣었는데요? 이거 스턴드 뱀 난리납니다. 아... 지금... V스킬 콤보를 너무 잘 넣어주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한 번 실수를 했어요. 쉬프트... 트리거 켜주고 있는 후도... 쉬프트 브레이크. 아... 대체 좋고요. 단공각... 다시 한 번... 분리였습니다. 착... 아니네요. 잡고... 오... 승용 걸 한 번 질러 줘야죠. 안 던지나요? 던져놓고... 네... 트리거. 단공. 아... 오히려 저 V스킨로 들어가는 공격이... 네. 포이전한테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턴티빵! 아이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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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X하나 더... 아... 지금 쭉 꼬이는 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타이밍 진짜 잘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신나게 쓰다가 타이밍 어긋나면 크게 맞거든요 네 확정타로 맞죠 쓰는 사람도 탄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공격인데 약간 안전한 캔슬로 바뀐 것 같은데 점프를 띄워가지고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추가타까지 이제 B 연결해주고 있네 좀 과감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스토쿠버 선수 EX를 지른다던가 약간 그런 플레이를 보여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어려워집니다 어 트리거 퀴야죠 퀴고 과생방 도겐 많이 밀어내죠 이러면 과생방 도겐 잡기 단공 다시 한번 ES 단공 거리가 약간 이득거리가 아니 이건 아 이거 이득거리가 아니었어요 조금 가까웠죠 네 아 역승룡 잘 쳐야죠 아 역카드가 통하지 않고 단공각이 일단 맞추고요 와 야야야야야 이거 막 플레이를 쳤어요 세이저 아 이거 스토한테 기회를 주면 이거 스토쿠버 이즈에서 너무 아쉬워 아 이거 딱 아이고 마무리 잡기 마무리 진짜 억지로 억지로 밀어붙였네요 이거 운이 좋았죠 이거는 네 화이트 아 근데 이게 게임이 된다는 게 신기하네요 아 이게 오히려 생각해보면은 단에 V스킬 2를 사용하는 저런 압박을 가한다면은 괜찮은 경기라고 생각되긴 하네요 단공각 유리거리에서 후드 선수가 안자중선으로 계속 반응을 해주고는 있는데 아 이거 백테시 했어요 네 아 근데 후드 선수도 어느정도 상대를 해보긴 해봤는 거네요 대응이 있긴 있는데 와 다 대응할 수 없어요 다 대응할 수 없어요 와 다 공각 박사 양성쿠버 약손 잡기락시 안걸리고 2등이죠 2등이에요 2등이에요 계속 아 몰라요 와우 아 점프공 양성 이 2021에 어찌됐건 단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아 그렇죠 최근에 나온 게 이게 처음인데 네 방송 경기에 아 이게 후드 선수가 단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했을까요? 아 아니 근데 스톰코브 선수 입장에서는 아비게일이나 뭐 혼다 뭐 이런 덩치 캐릭터들 보다는 단을 차라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오히려 나을 수가 있죠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굳이 예 굳이 덩치캐를 해서 어려운 길을 가는 것보다 저 단의 V스킬 캔슬 압박이 은근히 힘들어요 저게 이런 식으로 네 잡기는 잘 풀었고 아유 근데 게이지가 없으니까 힘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인데 그렇죠 데미지가 얼마 안되고 스톰치가 얼마 없는데 아아아아이 아아아아아이 아아아아아아이 어렵습니다 마무리에요 후드 선수의 승리 아 V스킬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에 후드 선수가 그 V스킬로 정리를 정리를 걸었죠 응 저게 삑이나도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나쁘신게 도발 모션이기 때문에 네 중발 모션에 익숙해지면 또 위퍼리쉬를 잘 당하는 습입니다 어우 아잇 잘 못해냈어요 아잇 잘 못해냈어요 라이너스 4 리버설 빠져나가고 첫 파일 빠져나왔어야 되는데 이거 C 안썼습니다 일단 아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붙는게 문제라면 그렇죠 못 붙게 만드니까 진짜 이게 할게 없어요 지금은 지금 계속 기본기로 커트가 되니까 그냥 5기로 계속 대실란거 같아요 그쵸 어떻게든지 붙어서 기본기 캔슬로 압박을 하고 싶은데 붙을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제 단이 트리거 킬때 5기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5기 아 그러네요 어 바꾸나요? 아 바꾸네 바꿔야죠 이거는 근데 성공적이었죠? 설마 여기서 트리거를 바꾼 단을 꺼내진 않겠죠? 트리거를 스킬2 트리거를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두 세트를 땄다면 스톰커버 입장에서는 정말 대성공이었고 엄청나 성공 한 세트만 가져왔어도 이것은 후도 상대로 대단한 성과다 후도의 포이즈를 상대로 단으로 이겼다 이건 대단한 거죠 네 트리거 1이 이게 생각보다 괜찮을 수는 있어요 진짜로 포이즈를 상대로 한 칸짜리니까 네 오히려 단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스킬을 바꾼다 네 트리거랑 스킬을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스킬은 그대로 쓰고 만약에 단을 쓴다면 트리거를 바꿀 가능성이 접근을 하려면 아 이거 어 스킬도 바꿨네요 스킬도 바꾸고 트리거도 바꾸고 타들이 일단 이게 아비게일이랑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게 트리거를 바... 스킬도 바꿨다는 얘기는 트리거를 최대한 활용해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거 가능성 있다고 보나요? 무한을 포기했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무한이 상당히 네 아 지금 스킬을 바꾼 이유가 네 저 단공각을 통해서 분리를 보는 거를 스킬로 메꾸어서 마이너스 2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아 시비 통하고 나쁘지 않아요 콤보 단공각 후에 이거 아픕니다 생각보다 황역권 아 이건 근데 야 슈프도 쓰고 와 저 순간적으로 나오는 단공각 진짜 짜증나요 분리 분리 확실히 분리였는데 후드 선수 고민했습니다 강손 단공 이거 마이너스죠? 네 이제 확정 반격이 없고 아 저런 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아아아아 아아아아 완벽권 잡기만 우리 매치포인트입니다 스톱 컴온 아 이거 전략이 다 있으니까 후드 선수 지금 굉장히 조금 당황했어요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저렇게 뻔뻔하게 하는데 이거 저 깐다삐아 저거 끊어야 되는데 깐다삐아요? 지금 큰일 났거든요 이거 후드 선수 아 저거 마이너스 2라서 틸키 할 게 없어요 아 게이지 쓰면 안 돼요 여기서 강손 하트레이드로 긁어주고 어 공대고 약손잡기는 풀고 자 중발로 밀어내고 있는 구도 달립니다 후드 선수는 완벽한 경기를 해야 돼요 지금 예 완벽한 경기를 또 하고 있고요 스톱홍 선수 무리하게 지금 계속 데쉬하죠 근데 계속 막고 있어요 중발로 밀어내고 아아 스턴 너무 무리한 게 아닌가 이거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 어어 왜왜왜 게이지 일단은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는데 정말 흥미진진한 매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예 초반에 후드 선수가 CS 아 예측은 잘했는데 아 이제 깐다삐아에 대한 대처를 점프를 하네요 네 제일 무난하죠 하지만 트리거 지금 지금 이거 스톰쿠버 선수 어어 찼어요 일단 구속 뭘죠 다시 V 게이지 회수하고 와 저거 스톰쿠버 신났어요 지금 압박 방금은 분리였습니다 근데 리버서를 쳐냈어요 다시 한번 V 게이지 다 찼어요 오히려 잡아버리는 이거 한간짜리이기 때문에 또 쓸 수 있어요 트리거 이거 맞으면은 아... 유리안 점프? 최초 한간짜리 트리거 가드시키고 단공? 언제까지 단공강을 아 일단 후도선수 다 있는데 아 C에 쓰죠 이거 어! 날렸는데 안 말렸고 단공강! 오 마자 기회 있습니다 후도선수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게이지 날렸기 때문에 아 근데 방금 불리였고 자 트리거 또 왔어요 트리거 또 왔어요 아 이거 트리거 아아아아아아 후도 아 마지막에 또 칩착하지 못했던게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에 대쉬하면서 완벽한 그런 각을 만들어준 것이 스톰쿠버 선수는 실수였고 스톰쿠버 선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까이 붙었으니까 어차피 포이즈는 도망가는 캐릭이고 니가 와는 캐릭이고 하니까 백 대쉬하는 걸 노리고 본인도 대쉬했는데 후도선수가 그거를 놓치지 않고 바로 기본기로 끊어버렸죠 근데 그거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게 스톰쿠버 선수가 대쉬로 따라갈 때마다 후도선수가 계속 중발 주입으로 끊어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계속 끊어내고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달렸다 사실 이거는 스톰쿠버가 뭔가 운영의 미스라기보다 후도선수가 너무 잘했다 생각보다 대응이 너무 좋았다 그렇죠 저 순간적으로 나오는 기술들에 대한 대처도 나중에서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하게 됐고 스톰쿠버 선수가 단으로 대쉬를 하는 걸 후도선수가 100% 보고 끊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내밀어놓은 중발 주입에 걸려들어가고 빨려들어가고 그런 대처도 너무 좋았고 단곤각 초반에 이제 거리가 좀 되는 단곤각 유리로 풀리는 단곤각을 이제 안자중성 같은 걸로 대처를 좀 해주면서 좀 스톰쿠버 선수가 거기서부터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스킬도 받고 트리거도 바꾸고 왔는데 처음에는 좀 통하는데 타들이 또 다운로드가 굉장히 빨리 돼서 어휘조 빠르죠 괜히 천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8 결정됐습니다 카와노 토키도 그리고 존 타케우치와 마고 선수가 탑8에 안착했어요 카와노 쿨린, 토키도 유리엔 존 타케우치 쿠디라시드 그리고 이제 다이고와 이타파시장게프 모모치와 후도우 선수 겹치는 캐릭터가 없는 마고도 케이고요 그리고 다이고 선수 가일이고 이타파시장기에프 아비게일 장기에프고 모모치 선수 류로 나왔고요 후더 선수 포이즌이니까 겹치있는 캐릭이 없네요 왜 없죠? 겹치있는 캐릭도 없고 모두가 다 아는 선수고 네 결국에는 프로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네요 대표 캐릭을 얘기하자면 콜린, 유리엔, 라시드, 케미, 가일, 장기에프, 류, 포이즌 와 이게 이렇게 되나요? 와 진짜 밸런스가 이게 정말 매번 대회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이게 강쾌고 이것만 한다 그래도 대회에서는 다 밸런스 밖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는 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스톰크 보고 올라갔으면 단이 있을 뻔했는데 정말 각 캐릭의 장인들이 딱 나왔죠 여기에서 또 미즈아가 올라갔으면 콜린이 겹칠뻔했는데 아 그러네요 모모치 선수가 잘 틀어막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질까요? 어 겹쳐? 안돼 멈춰 여기서 멈춰? 겹친 순간 바로 또 너프거든요 이렇게 해서 8강 확정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와로, 토키도, 존 타케오치, 마고, 다이고, 이타마시 장기의 후, 모모치 그리고 후도 선수까지 이렇게 8강 확정이 됐고요 내일 오후 5시부터 그리고 파이널까지 3선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캐콘 프로투어 2021 일본 첫 번째 토너먼트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지난 2020 시즌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 성공적으로 좀 이제 캐콘컵 같은 경우에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좀 다른 것들로 대체가 됐는데 이번 캐콘 프로투어는 사실 일정이 길어요 사실 내년 1월까지 있고요 1월이 이제 파이널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놓은 것 같고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내년 1월까지 일단 잡혀 있어서 그리고 이제 4월 17일 오늘 진행된 일본 첫 번째 토너먼트는 내일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5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5월은 매 주말마다 있습니다 아, 매 주말마다 그래서 이제 캐콘 프로투어를 매 주말마다 여러분들이 거의 즐기실 수가 있어요 5월부터는 주말마다 거의 프로투어가 잡혀있기 때문에 정말 또 스파인들의 그런 어떤 주말을 책임지는 그렇죠 프로투어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날 16강부터 8강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 일단 특히나 일본에는 또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프로들이 많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는 경기들이 많은데 역시나 수준이 굉장히 높고 해설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또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네 내일도 또 오실 거잖아요? 아, 내일도 제가 원래 굉장히 바쁜 스케줄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또 이렇게 또 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또 와야죠 알겠습니다 내일도 바쁜 스케줄을 마다하고 네 함께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네 온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사리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모습이 이런 목소리 톤과 이런 말재간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샌드백 스페셜 해설과 함께 프로토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일단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되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따가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이제 우승자 예측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 이거는 뭐 저희 SNS나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이라던가 뭐 여러가지 경로, 트게터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방송 시작 전 어, 전에 한 한 시간 전까지 왜냐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한 오후 3시 정도까지 받고 이제 우승자를 맞추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먹거리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승자 예측 이벤트 하고요 네 내일 오후 토너먼트 그 한마디로 그냥 끝난다고? 네 전까지 4시까지 받을 예정이고 정리한 후에 캡콘 프로투어 우승자가 결정된 후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겠다라는 되게 짧게 얘기하네요 같은 말인데 뭔가 느낌이 틀린 느낌이에요 왜 짧게 느껴지지 이상하네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면 말씀 안 해드리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드렸고요 자 오늘 저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캡콘 프로투어라고 좀 저도 생각이 드는데 한 3월까지 저희가 쉬었으니까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내일도 좋은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칭찬이 자제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평소에 보지 못한 모습이라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인사드리고 내일 오후 5시에 캡콘 프로투어 2021 일본 토너먼트 8강부터 그랜드 파이널까지 중계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릿주의 레버더케이, 사우라비스 그리고 스페셜 해설 샌드백 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잉?